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이어서 가야죠 아 이거 계속 하기로 갔어야 됐나 아 이 게임이 약간 이제 요즘 게임 식이긴 하네요 옛날 게임 뭐 이제 발루스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이제 아빠가 살해당하고 적들이 막 와서 공격을 하고 자신의 각오도 찾아야 되고 복수도 해야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이제 강제 진행이 있잖아요 옛날 명작 게임들이 다 그렇죠 이제 요즘 명작 아 요즘이라 그러긴 좀 그런데 스카이림 같은 거는 약간 이제 처음에는 좀 엿게 시작을 하죠 어 일단은 알두인이 왔으니까 살아남아라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다음에 자유롭게 여행하고 이것도 그렇네요 그런 술사라서 배에 탔지만 기쁨여세로 끌려왔지만 이제 마지스터들을 다 쓰러뜨리고 기쁨여서에 도착한 데까지 1화 마지스터를 쓰러뜨리는 데까지 2화가 걸렸죠 이제 탈출 루트도 세 개나 알아놨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건가 어디 보자 우리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눈에 띄면 공격당할 것이다 요새를 빠져나가야 된다 어 그리고 나서는 이 섬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 이 섬을 탈출해야 돼? 여기 살면 안 돼? 음 음 음 음 한번 가윈이 그윈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음 이 게임은 밤이 없네요 어제 밤 10시에 킬라다가 전날에 아 내일 방송 키겠습니다 한 거 기억나서 어 새벽 2시까지 했었거든요 다음날에 키버리면은 같은 날 한번 더 하게 되니까 아침 10시에 켰습니다 아직 10시가 안됐군요 아홉시 반이네요 그럼 일단은 뭐 나가도록 하죠 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야 될까 하수도 쪽이랑 이제 뒤로 해서 나가는 건 연결이 돼있으니까 떨어지는 데는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죠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로 가겠습니다 원래 길이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다봐야지 전체가 보이는 법 절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럼 쇼컷인가? 여기도 뭐가 연결이 돼있네요 나중에 이동을 할 수 있나 보죠 아니면 여기서 밀고 가는 건가 한번도 여길 안 가봤구나 내가 뭐 만질 게 있는 거야? 나와봐 우리 해골이도 초신성을 손에 넣어서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건들 건 없는 거 같죠? 공격을 한번 해봐야되나? 공격할 만한 것도 없는데? 체력이 안뜨니까? 음 가겠습니다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아 지금 이제 3화가 됐고 이 3화를 플레이하고 다음에 이제 3화 1, 2, 3편을 합쳐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플레이했죠 합쳐서 적힌은 이제 10시간을 넘겠구나 훨씬 합쳐서 이제 편집화 1화를 만들겠습니다 Sindu 하아.. 하아.. 가보자 어 여기도 사람이 많이 있네 그런 사냥개 여기도 죽어있네 내가 안 죽였는데 음침한 늪 야 뭐야 뚜껑 있다 내꺼 와 이 동물폭 되게 좋다 대화도 다 되고 아 니 주유는 죽었어 음 그는 죽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깨지 않는 거야 영원히 영원히 잘 거야 어어 지능 설득이 돼 걔한테? 날 구역하는 건 의미가 없어 걔에게는 이빨이 있지만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혼자입니다 어 성공 지능이 미친 듯이 높죠 머리 쓰듬어주죠 지능이 지금 몇이야? 어떻게 29나 돼? 이거 맥스가 40이라 그러더라고요 벌써 29가 되네요 레벨이 5밖에 안 되는데 다원 우주 야 원래 이제 D&D에서는 25가 최대죠 25가 되면 이제 프레인스케이프토몬트에서는 다원 우주 에서 가장 똑똑한 자 인간도 아니고 모든 생물 중에 똑똑하다 그러는데 여기 40까지 되네요 어느정도 똑똑한 거야 뭐 걔는 설득할 수 있나보네 너는 그런술사잖아 랩으로 오네 어 너 프롤로그에 나왔던 애 아니냐 배 부수네? 좌절을 하며 어 맞네 난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내게 주먹을 휘두르며 그녀 얼굴은 붉게 달아오릅니다 배를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너 너 너는 내 죄다 너는 주인이 누구야? 너는 주인이 누구야? 너의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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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야 내가 프롤로그에서 상대가 안 될 걸 예감했지만 지금은 다르지 미친놈이 마방이 150오네 아 나 스킬 좀 세팅하고 했어야 했는데 달팽이 잡고 그냥 바로 와버렸다 데미지가 좀 깜찍하네요 어디 뭐부터 요리를 해줘야되나 일단은 마법방어력이 150이나 되니까 물리를 좀 까두죠 이 사령수는 흡이 되니까 내가 버티기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방패 올리기도 좀 아껴두고 모기 떼를 흡으로 쓸거니 감염을 써서 데미지를 넣겠습니다 감염 처먹어 주시구요 아이고 아 이거 그냥 죽겠는데 사령술만 돌아가면 써도 상대 이상을 걸기엔 마법피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회복용으로 아껴두고 가까이 간 다음에 초신성을 쓰자 한 칸만 가 한 칸만 가서 최대한 가까이 가 한 칸 한 칸 내로 그렇지 두 칸 아껴서 음 장려라는 불꽃 어이구 초신성 범위가 얼마되나? 아 이정도 밖에 안돼 여기까지 가야되네 그러면? 어? 우와 뭐야 아 마법의 저항력이 높은거 한번 해보자 어우 저항력이 자체가 높은건가? 겁나 순순하네 아 어 삼밖에 안들어가네 불에 센 놈이네 불레성이네 아 불 지르고 다니더만 이런 놈이었구만 방패를 올리죠 야 나 방패 올려도 이거밖에 안올라가? 오 쎄다 음 음 나 가면만 돌아오면 잡기때매 야습해주구요 이대로 그냥 붙어버리면 내가 죽을거 같은데 어떻게 뭐라도 해야되는데 억제를 한번 해줄만한 스킬이 없다 내가 너무 대충 구웠어 근데 불레성이야 심지어 물약이나 먹자 음 이번에 가면 맞으면은 거의 가는거 아닌가? 아 아니구나 야아 센것 봐 멋진데? 그냥 법사로서 능력이 엄청나네 불에 너무 강해 너 물에 빠트릴 수도 있냐? 가봐 30 데미지 16 남았네 아이 순간이동 진작 썼으면 죽였을텐데 물약이나 먹어 이겼네? 별거 없구만 뒤트리얼만 강패였고 에이 안통하지? 야 이렇게 보니까 사령술 좋네? 음 근접으로 때리네요 어디보자 아 뭐 아직도 한턴 남았어? 방패 올려 뭐 이거 줘볼까? 이거 랜덤이니까 아 내가 그 몬스터 소환을 넣어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생각없이 왔어 단검같은걸로 찔렀으면 좋았을텐데 어이씨 어이씨 연기 극혐인데요? 아 나 넘겨 그냥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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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거야? 야어 디트리얼보스 클라스 야 근데 얘를 이렇게 길에서만 넣는구나 난 조금 더 이제 의미있는 놈인줄 알았는데 그다지 별거 없었네요 아 구프로의 피해를 독피해로 음 음 고통의 족쇄 아 이거는 근데 데미지를 갖다주는 공유하는 기술이네요 물리 데미지 크게 갖다줄 수 있고 어 여차하면은 이거 쓰고 같이 이제 맞딜 넣은 다음에 사령술로 나는 흡하면서 죽이는 강력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져오고 어리띠 하나 아 아업사 샌들이야? 이게 샌들이야 장갑 아냐?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적궁에 어어 어허 어허 페인의 형태 변한 가면 야 나 리자드맨으로도 변신할 수 있어? 좋구요 써볼까? 다섯 개의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고? 어어 필요없고 바꾸죠 업이 강해야지 역시 아 나 이런 거 실패를 못할 거 아니야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또 일단 진행하자 스키나 배우고 스키나 배우는 데 제한 없는 게 너무 좋네 아 사실 이게 범용성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은데 차원 번개가 아 조금 거시기 하네요 이건 좀 오바야 이건 너무 약해 이거 두 개가 빠져야 돼 불 기술은 내가 이제 불 안 통한 놈 만나면은 다시 로드 해야 되고 그건 내가 별 수 없고 이게 턴이 일 턴이니까 그냥 넣을까? 이걸 넣고 소환수를 넣던가 족쇄를 한번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족쇄가 이제 턴 세 턴 동안 받고 이제 맛딜 넣으면 엔간하면 잡을 것 같으니까 제가 체력이 좀 많잖아요 1인팟이라서 1인팟이라서 외로운 늑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천번개 좀 애매한데 아니면 소환을 넣자 이걸 쓰고 싶은데 사령수리니까 이걸 쓸까 그냥? 소환수를 갖고 있는데 이걸 안 쓰면 너무 손해 같은데 거대한 화신 투사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다른 속성 쓰지 말고 소환수리나 좀 올려봐야겠는데 일단 화신 화신이 이제 땅바닥에서 특정바닥에 나오면은 그 속성이 부여되니까 좀 한번 써봐야겠어 재밌을 것 같은데 소환수는 진짜 소환에 특화돼있네 소환사야 소환사 내가 본체가 아니야 안경이 본체야 어 여기 뭐야? 언데드야? 와 언데드가 있네? 바로 옆에 있는데 몰랐던거야? 얘네가 죽였나보다 쟤는 좀 나중에 보고 일로 갑시다 여기는 시체들을 사령에 싸우라는 약간 그런 광범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 나무조각 필요없고 여기는 뭐 당장 뭐 보일건 안 보이네요 마지스터의 방패 아 방패 하나만 쓰게 해줘 이 방패 너무 약해요 아 쓰레기야 진짜 마방 겁나 높아 방패가 있어야지 내가 물리 데미지를 어느정도 맞아줄 것 같긴 한데 야 마방은 진짜 미쳤는데 거의 안달겠는데 이정도면은 물리방어만 올려주는 방패 있으면 좋겠다 특화시켜서 어 드워프인가 봐 땅 딸만해 왜 방해하는거야 멍청하네 그 누구도 지나가지 못할거야 주인님이 누군데 어 얘 땜에 혹시 그 마녀도 못 지나갔나 음 너는 예쁘게 부탁한다고 내가 들어줄 것 같냐 내가 그냥 싸우고 싶은데 아 한번 들어봐야겠지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민감한 정보라서 어 어 이거 그녀에게 마리스터드 이 기쁨 요새에서 그날스러들의 끔찍한 비극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라크스는 무기하던 힘을 사용했어 빨간움도 똑같다 브라크스처럼 이제 무기하던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네 마지스터가 우리의 주인은 마지스터를 신경쓰지 않아 늑대는 바로 너희 신의 화신들이야 이제 너희를 쓰러트릴 때야 같이 업고 4명이야? 4명 맞어? 5명 아니야? 아 나구나 하나는 나구나 왜 이렇게 적같이 생겼냐 어 마법에 좀 약하네 근데 하나 죽이고 도망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법사 있어? 어 다 전사네? 망했네? 나 방어를 낮은데? 그러면은 초신상 한번 갈겨? 아 근데 나 그냥 원큐에 갈 것 같은데 잘못 싸우면은 일단 불 지르고 어 어 너는 이거 하고 이거를 적한테 거는 거지 대상에게 씌우는 거니까 얘한테 씌워서 얘가 물리방어력이 낮으니까 얘한테 씌우죠 얘한테 물리딜을 꽂고 얘는 사령술로 해서 포션으로 쓰면서 죽이고 나머지는 마법으로 제압 완벽한 플랜 방어막이 낮으니까 얘는 아 잠깐만 아 이거 그냥 보호대? 아 체력까지 까고 써야돼? 아 여기서 적용된 상태에서 물리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야 이런게 어딨어 이씨 이거 안쓰지 이거 물리특하지 그러면 이거 쓰려면은 신성이나 처먹구요 야 근데 나 너무 세다 답이 없는데? 한방인데 신성 한방인데 얘는? 왜 한방이야? 아 화염구만 잡구나 다음은 얘 높이 있는 앤 내가 못잡을거 같은데? 일단은 기술로 잡고 넘기죠 어우 경험씨 200밖에 안줘 그 덱이야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올라갈 필요가 있나? 얘랑 한번 싸워봐 화신이야 화신 혼내줘 킥마라즈 두대 야 나 너무 세다 킥 야 4명을 그냥 씹어먹네 야 미쳤는데? 무쳤고요 아 나 너무 강한거 아냐? 오벨 아냐? 야 너무 기술 배치가 좋아 마법 데미지로 적들 말살하고 물리 데미지까지 있고 나는 이제 마법이랑 물리가 섞여있어서 오히려 약할 줄 알았는데 약점이 없네 이 불레성만 안 만나면 돼 달팽이 같은 놈들 아까 그 웬디곤지 나발인지 그런 애들 걔는 그나마 물리에 약해서 사령술을 통했지 만약 불레성이 있고 물리가 강하다 뭐 얘 화염골렘 화염전투골렘 막 이제 물리대성 높고 이러면 나 쪽도 못쓴다 진짜 좋은거 없냐? 다 파밍한건가요? 가자 아 너무 너무 강하다 근데 개 꿀잼이잖아 사실 조금 고민했는데 난이도 높은걸로 해도 될거 그랬나? 다회차용이라니까 다회차용이라고 할 정도면은 아마 내가 못 깰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이 아닐거 같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온천지가 피바다네 여기는 모임? 잠깐만 이게 뭐야? 레벨 8짜리 상인이 있는데? 와 능력씨 미쳤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 길이 있네 계단이 있네 계단이 있네 계단이 아니군요 아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길이 솔직히 8레벨도 이길거 같은데? 뭐야 나 올라왔어? 눈에 올라왔다구? 넌 올라오는거 못봤는데? 길이 옆에 있었나봐 죽이고 있는게 너무 좋다 아아 아 이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네? 아 이런거 안쓰지 독피해는 괜찮다 야 불보너스가 있어서 생명력도 있고 하아 흠흠흠흠흠 이게 뭐야 아 지팡이야? 어 능지올려주네 야 데미지가 워낙 세가지고 능지올려주는게 나을수도 있겠다? 여기 이제 정교한건 물리대미지네요 물리대미지도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힘과 백병전이 올라간다 야 이거 있으면은 옷도 입을 수 있겠다 별로 동족이다 아 얘도 해골이군요 자네 본래 모습이 부끄러운가 야 이렇게 당당한데 뭐가 가면 뒤에 있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입니다 그 맛좀 갖고있나 이렇게 사니까 흠흠흠흠 자네같은 일도 근처에 있다래 수색자들 그들과 함께 이곳으로 왔지만 마디스터놈들이 그들의 배를 침몰시켜버렸지 그거... 그 배... 그 배 침몰한 거... 아이... 근데 그 레벨 5자리 아홉사가 배를 어떻게 부숴대 생각보니까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한테 죽은 녀석이 어떻게 배를 부순 거야? 석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 음... 아... 수색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나 어떻게 올라왔냐? 여기 길이 있네 바로 옆에 있었네 아씨 뭘 찾은 거야 나는 광대보섬 먹고 와 먹고 오라고? 말을 안들어 아까는 지 맘대로 가더만 시위가 없는 석궁이라는 것도 있군요 표지판이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내리는 거야? 굳이 내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거슬리네요 일로 내려가 보죠 성소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성소 아냐? 와인이든 병 금화 아 다 가져와 거르지 마 아 물리방어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마법은 솔직히 방어력이 너무 높아서 애지간한 건 다 막아줄 것 같고 저어기 가 이제 그 하숙으로 나오는 데였고 살덕이 골렘 잡은데 여기 이어지네 그리고 저기 있네 어딨는 거야 아 얘네가 다 저기야? 어 리자드맨인가 보다 개 같애 대지술사랑 어 이거 너무 약한데 얘네들 다? 대지술사는 물리방어력이 10일이야 마업벙으로도 다진데 뭐야 아 좀 고민되는데 일단 다 죽이면서 다니자 여기는 순간이동하는 데인가 보네요 달이 아 이 정도로 시체 많으면은 그냥 시체 소생시키는 게 낫겠는데 달이스가 보낸 명령서 신성한 아들이신 알렉산더 주교님의 오른팔인 나 달이스가 진무 책상에서 써보는 바이다 더 이상 변명의 전 없을 것이다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아 수색자들이 근원왕의 무기를 우리보다 먼저 손에 넣게 되는 일 없길 바란다 음 찌르던 자르던 태우던 반드시 처리하도록 해라 얘네들은 이제 근원왕의 무기를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길이 아주 살벌하구만 제네보 처리를 하자 뭐 볼 것도 없이 붉은색이니까 덤비겠지? 섬방을 때려야 되는데 아 쟤는 물리로 제압한다고 치고 얘부터 제거를 하자 그럼 아 이럴거면 뒤에서 때리는 게 낫겠는데 범위가 안 닿아 뭐 눈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게 나오면 나는 지구 한바퀴 메탈을 하겠어 선방 쳐도 이길 것 같긴 한데 맞아도 아냐 덤비와 들어와 야 어? 셋이네? 아니 둘인데? 얘가 암살자야? 돼지술사잖아 아 셋 맞네 아 다 해골이라서 그 분야인가 여기 있는 여기 뭐 있는 거야? 하나 한 명이? 어 어딨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딨는 거야 어 자 이렇게 한번 속성을 묻혀서 소환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다 소환해야 되지 그러면? 없는 건가 그냥? 나와봐 이거 쓸 게 못된다 난 일단 일단 와봐 어 맞았어 어딨는 거야? 어 어딨어? 안 보인대 나는? 아 내가 이 그래픽을 구분을 못하나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그래픽이 묻히게 좋긴 하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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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깄네 뒤에 있었냐? 와 뭐야 저게 까멜레온의 망토 아 나한테 맞아서 그래서 수구리 들어왔나보다 여기 불 지르면은 그거네 얘네부터 죽이고 제가 저 위엔놈 야 물리를 해버렸네 돼지술사라서 방어력을 올릴 수가 있구나 자킬게 없다 그냥 방패는 올릴까 방패 올릴 필요도 없네 여기 덤벼 들어와 딜을 보였다 나는 왜 안 때려해 뭐야? 어딨어? 나와 건방진 쉐끼 눈 뒤졌다 야 이거 너무 꿀맛이야 아 미쳤고 아 그럼 200밖에 안줘 왜? 마리스터가 더 세잖아 쟤는 뭐 저기 있으니까 나는 방패 올리죠 야 근데 진짜 많아 많아 이거 올라간거야 이거 13? 안 내려오는데? 나 간다 안 내려오면은 그냥 도망가자 그냥 도망가자 뭘 왜 안 덤비는거야 간다 아 잡는 맛이 없는데 아 좀 쎄야 되는데 아 저기를 보고 있네 아 이렇게 감시하는 위치가 살짝 변하는구나 좀 혼내줘야겠어 좀 혼내줘야겠어 올라가 한번 써보자 저주나 한번 써봐야겠다 어차피 얘가 나 때리는 거는 말도 안되고 쌍팡이어도 못 때리겠다 야 백 95 남았네 95 어디 한번 보자 어차피 이거 올려봤자 거기서 거기네 이거 걸어줄테니까 어디 한번 때려봐 어 수준 좀 보자 때려봐 데미지 안 들어오면은 나 실드에 막히면은 얘 안 닿는거 아냐? 아 독이라서 안 닿아 아 이래서 안 때린거구나 뭐하냐 뭐하냐 아 나도 밟으면 자네 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네 이야 의미없죠 안 죽었죠? 독인데서 소환하면 독 나오나? 근데 얘 독으로 나오면은 못 때리는거 아냐? 때리면 차는거 아냐? 독소주입되면은? 그냥 독 저항만 생긴거냐? 아니 뭐 어떻게 되는거냐 이러봐 아아 데미지가 독이네 아 이런게 있구나 쓸모가 없네 얘는 아이씨 귀찮네 그냥 죽여야겠다 아 꺼져 뭐야 독저항 올라오고 대지저항 올라간다 어 대지저항이 좋네 레온 가봅니다 금색이네요 너무 약한데 얘네들 얘네 주인님 정도는 돼야지 나랑 이제 수준이 맞겠는데? 너무 나약하잖아 도로 안에 내놔 올라갈 수도 있네 오케이 와아 뭐야 이거? 아 나 이거 봐 아니 본거 같은데 이거? 이거 원에서 막 덤비는 생물 아니었나? 공격하는 생물? 저장 전격 방출 도르마리 전격 방출 도르마리 엄 나는 챙겨가겠네 챙겨가겠네 엄 아 물피해 어 이거 좋다 근데 생명력 붙어있는거 써야지 대지술 1만 있으면은 대기피해 35에 38을 입힌다고? 아 하나 제한이긴 한데 괜찮네 이거 아 좋네요 좋은거 얻네요 대기피해가 필요했는데 마침 일자리로 아 왜이렇게 시끄럽게 덩덩덩대는거야 이게 빠져야지 아 ㅅㅂ 쓸모가 없네 이건 3칸이라서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범위가 좀 되긴해도 단일 데미지니까 아 사령술도 데미지 올려주면 좋을텐데 회복보다 딜이 좋은거 같은데 여기 함정은 뭐 대충 이런식이다 아 맵이 너무 넓어서 뭐 붙어봐야될지 모르겠다 사실 뭐 그냥 이걸로 나가면 되잖아 왜 있는거야 저 함정들은 하아 한번 돌아와서 가봐야겠지 왔 올 수 있는 길로 그래도 길목에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 근데 되게 예쁘다 그래픽이 어 여기 뭐가 있네 그래픽이 참 참해 근데 이게 여기서 오크가 1편에서 오크가 굉장히 미인이었거든 오크 여자가 오크 남자는 약간 이제 와우보다도 더 괴물 같았는데 여자 오크가 디자인이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이 2에서 어떻게 나왔을라나? 엘프가 약간 이제 괴물같은걸로 봐서 표현이 과한걸로 봐서 오크도 약간 그냥 오크처럼 보일거 같고 뭐야 쟤건 아 이거 길이 너무 많은데? 얼음갑옷 독화살 170원 야 이거 뭐야 다 뭔가 센 놈이었나봐 흔적이 전혀 없네 근데 해골같은게 어디에 저장 왜 했어 뭐가 문제야 돼지는 죽음의 불길이 사로잡혀있어 어 알았어 시도를 해보자 당신의 일을 처리한 재능이 있고 이분이 다를 이유는 없다 잠깐만 나 기억설득 되냐? 어 두번 설득해야돼 미친게임이네 또 됐네? 어쩌다 저주에 걸렸어 브라크스 렉스의 짓이에요 어 어 잘했네 어쩌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꺼 미친놈아 얼려버리는건 오바인거 같고 아 솔직히 안쓰는 기술이 없는데 야 너무 강하다나 완벽하다 진짜 밸런스가 너무 완벽한데? 야 아이씨 이거 범위가 안되네 야 야 어때 느낌와? 어이씨 이거 할건데 나한테 화를거 아니지? 아이고 미안해 흐 흐 흐 흐 적어도 일반적으로 마모브룸 못구나 보다 마모 폐제같은게 있던가 아니면은 뭐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해야될거 같네요 그러면은 흐아 난 뭐 그대로 살아야지 뭐 별수있나 내가 한것도 아닌데 잘 살아 간다 야 여기 전맥통도 있고 좋은게 많네 상자도 있네 아 아 동 내성있는거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간다 여긴 돼지들의 동네인가 보다 안쪽도 길이 있고 이거 뭐해 이거 아 돼지들이 있는 곳 오케오케 야 솔직히 여기 언데드들이면은 나랑 상승도 괜찮네 원래 동높이면 끔찍할텐데 근데 오히려 회복이 되니까 든든하네 아니 너무 한쪽 아 아니 씹아 어이가 없네 뭐야 하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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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생각으로 갈라면 고지 들어가야지 도망갈 거 아니면은 도망갈 거면 사실 뒤로 빼서 가도 되는데 나 세니까 이기지 않을까? 감염 처먹고요 일단 얘 까서 포션화 시켜놓고 때려봐 사실 나는 이제 얼음 같은 거 안 들어오지 얘는 포션화가 돼 있으니까 물리를 죽여야겠다 물리 둘이죠 생각보다 많지 않네 이게 뭐냐? 은둔자 어딨어요 누구야? 뭐야 얘네? 레벨 몇인데? 아 잠깐 몇인데? 순간이동식이야 헉! 야 뭐 높네? 저주 와 미쳤어 묻힌 강함이야 와 이거면 초신성으로도 못 잡겠는데 어이구 독이 터졌네? 치유의 물을 찾아라 기다리고 있겠다 야 몇 명이 있는 거야 명사수 순간이동을 다 하네 미친놈들이 어이구 버프 같은 걸었다 일단은 한번 빨고 이거 어 이거는 가망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타하 이거 뭐 어떻떻게 이거를 야 가망이 없어 이거는 와 이건 너무 과한데? 오면 안 되는데 와버렸나 봐 도망을 갈.. 도망을 가는 게 나아 와 지들끼리 때려서 힐 하는 것 봐 애껴고 공허의 파편 야 쟤 하나도 아차 싶은데 이렇게 온단 말이야 한꺼번에 저기도 길이 있군요 어 제법이야 제법이야 인정하겠스 왜 여기서 세이브가 되지? 잠깐만 야 여기라고? 이거 맞아? 너 왜 이렇게 세? 와 진짜 세다 1레벨 차이나서 그런가? 보호막도 뭐 40씩 차? 어이 잠깐만 나 마법을 여기 닦아줬다구요? 아 이거 안되겠다 야 와아 아 이게 다르네 여기서 자동으로 전투 시작되면은 세이브가 돼 있구나 써있네 내가 한거랑 자동 세이브랑 야 그럼 여기는 지금은 가긴 조금 애매하네 1레벨을 더 찍어서 한 3단계 마음이 풀리면은 내가 화력으로 죽이고 도망가던거 할텐데 지금 조금 난해하네요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는거냐? 여기 보면은 막 올라간다 나는 그래픽이 구분이 안되는데 쥐들 막 올라가 지 맘대로 후루타기 쟤 안 넣어놓을거면은 왜 있는거야? 뭐야 아 또 뭔데 이게 뭐야? 아군인지 적인지 너 하기에 달렸지 내가 적이었다면 쉽게 드러내지 않았을거야 아군인지 적인지 너 하기에 달렸지 내가 적이었다면 쉽게 드러내지 않았을거야 비명자가 있어 아 그래 비명자가 뭔데? 아 뭐야 그래? 어어 넌 특별한 재능 있어? 여긴 완전 언데드 존이네 음 그래? 알았네 이거 뭐..뭐..뭔 비명자가..아 이거야? 그냥 쏴서 죽이면 안되냐? 이게 뭐라고 이게..이게 뭐가 무서운데 어 쎄보이긴 하네 가서 그냥 초신성 한번 갈기면..어 야 뭐야 은신이 안되는 죽은 다람쥐 다람쥐 한번 싸워보자 궁금하다 얼마나 쓰는데 니가 뭐.. 여기 통이야? 어 뭐야 한방이네? 아 저건 반칙이지 완전 완전 먼치킨이네 딱 기다려 내가 방도를 구색해보겠스 크흠 여기도 길이 있네? 쌀이버사 네? 아 마지스터드랑 신명력이 싸우고있네요 으흠 음 열심히 싸워 그니까 마지스터드를 저거 해줘야되는데? 저 녀석이 있어서 문제다? 크흠흠흠흠 보호됨이 돼있네 지금 보건해서 못가네 보건소에서 못가네 크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어후야 아아 와 데뷔 좀 봐 여기도 길이 있네 저긴 무너졌고 여긴 모르겠다 여기 무너졌겠지? 내가 굳이 가줄 필요가 있나? 나는 내일 갈 길 가겠네? 나 아직 둘러보고 싶은 게 많아 저런 괴물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내가 순간이동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쟤를 순간이동 시켜주면 나한테 개질을 하겠지? 할 말 있냐? 몰래 갈 길은 없는 것 같은데? 쟤는 뭐 알아서 싸우라 그래 레벨 자체가 체력이 300이었는데 나랑은 급이 다른데 여기는 아직 조금 애매하다 나도 경험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도 꿀리지 않아 좀 애매해 다른 데로 가보자 아까 그 해골들이 좀 약했는데 여긴 좀 나중에 오는 덴가보다 길이 3개였으니까 여기 두 개쪽 길로 가봐야겠네 여긴 너무 진행됐고 여기를 좀 봐야겠어 그런 의미에서 순간이동 아이고 참 이거 아침에 이렇게 게임하려니까 좀 적적하네요 되게 심심하다 게임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해 게임은 되게 재밌는데 혼자 놀아서 그런가 백수니까 좀 뭐라도 해야겠어 동화 동아리 같은 거 들어야겠어 너무 공허해 사람 사는게 붉은 도미 작살창 어디 여기도 아주 지옥이구만 딱 보기 대충 봐도 지옥이네 올라와봐 절로 한번 가볼까 뭐 아이템 줄지도 모르니까 내 레벨에 맞는 장비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면 함부로 가기 좀 그지기한데 사실 뭐 불레성이 워낙 높아서 걸어가면 될 것 같고 왜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왜 있는 거야 애초에 저거 먹으러 가자 왜 저렇게 넓게 깔아놓은 거야 그냥 지나가지는데 자동으로 이해가 안되네 아이템 소각된 시체 아 내가 아까 왔던 데네 상대무선 먹어 저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어 창 비싸다 창 내놔 욕심쟁이들이 함정에 걸려서 죽었나보구만 멍청이들 아 와 여기도 겁나 깊어 여기도 함부로 가면 안되는 데 같은데 어 게임이 중도가 없어 여기 뚫어놓은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겠지? 잠깐만 잠깐만 여긴 거 아냐 자 가보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셀 거 같으니까 아이 아셀 저기로 가봐 도관계는 뭐 나한테는 힐링 힐링 팩터니까 싣고 가 아이구 힐 고맙고 힐 고맙고 뭐야 이거는 어? 거래할까 우리? 거래할까 우리? 사냥꾼 스킬이네 사냥꾼 안 해 그녀의 향기를 무시하고 다만 이곳에 느껴지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신성이 당시에 손을 내밉니다 와 와 취미생활이요? 저의 취미는 게임입니다 게임과 방송 무례한 환영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목숨 위태로울 수 있는 이유 기다리십시오 올라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말 한마디 했다고 날 올려주겠다고? 어? 어? 잠깐만 네? 이런 초대를 해준다고요 갑자기? 나이버 고맙지 가자 이거 하나 가져가야되나? 녹슨총 마지스터들은 못오게 막았나 마지스터들로부터 지키는건가보다 여기를 은신처네 아 이래서 은신처라는거구나 와 넌 와 1500여검치 줬어 너무 좋고 1500도 안남았네요 아 아 배타고 도망가면 일로오는구나 배타 배타는 걔네 내가 구해준애네 정중히 감사를 받습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싸게 팔? 야 불이다 사실 불이야 뭐 저기가서 배우면 되는데 참 불소승님이 살해당했으면은 이걸 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기레스라는 남자 가레스 아까 개죠? 내가 못 구해주네? 이유는 뭐죠? 아 좋은사람이구나 아 그래 그래 뭐 뭐 할 수 있는데? 비명자에 대해 들어본적 있나요? 한이 무서워하네요 끔찍한 무기에요 비명만로로 생물을 죽일 수 있죠 성지에는 여사제가 가레스에게 무슨 고대 비밀에 대해서 말했나봐요 뭐 어떻게 도와줄까 엑스터라는 종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다 이어져있네 퀘스트가 나 이런거 다 가져가야지 공짜면 가져가야지 이걸 왜 안 가져가 다 내놔 다 줘 자네도 상인인가? 다 나한테 어느정도 친밀감이 있네 다 나한테 어느정도 친밀감이 있네 야 얘는 사령술이네요 이쪽은 나의 내 기지나 다름이 없네요 루페의 손길 가면 뭐기 떼 보통의 저주 그리고 여긴 소환술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우 야 힘 올려준다 재치를 올려주고 생명력을 올려줍니다 하아 하아 떠납시다 아 말좀 걸어서 퀘스트라도 받을까 헬로기 쓰던 검은 마지막 검이었죠 신념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신념이 뭐였죠? 진실을 믿었습니다 아 레이피어 아 레이피어 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고치려고 한 고장난 영혼일 뿐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뭐야 퀘스트 같은게 없잖아 가자 아 얘 구해줬으니까 좀 싸게 좀 파세요 왜그래 왜왜왜왜왜 어 이새끼는 말로만 고맙다고 그러고 뭐 난 주는것도 없어 쓰레기들이야 맨날 나한테 희망을 걸어요 하고 그 모루 그 상인도 희망만 걸고 뭐 주는것도 없고 여기 뭐고 아 이게 텔레포트구나 어어 아마디아의 성역 아마디아님 물을 하도 마셔가지고 물을 하도 마셔서 물이 코로 나오고 있는데 눈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아주머니 규악상을 쳐다봅니다 애들은 멘트로만 나랑 친해지고 있어 마음은 오지 않았어 친밀도가 소리를 들어보자 아주머니 여기서도 울고 계시네 아주머니 너무 불쌍합니다 나같이 울어다오 당신 아이들을 위해 내가 널 축복한다 나는 회춘하고 순수해진 느낌 나 언데드인데? 미친놈아? 헥 야 20턴이면 솔직히 얼마 안되잖아 순간이동으로 가서 한번 싸우고 올 수는 있겠다 뭐야 왜그래 왜그래 아냐아냐아냐 농담이야 왜이래 뭐야 이거 왜이래 아 왜이래 어 야 잠깐만 축복의 증거 아 회복으로 시켜줘서 내가 다는 거구나 아 더러운 게임 아 난 왜 다 나 했네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네 야 나 감정 좀 해줘 너가 봐줄게 많아 야 미묘하죠 야 물의 현자가 붙어있네 기교 붙어있고 와 지능 1 올려준다고 이거 무조건이지 독표면을 생산합니다 언데드한테는 안 통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스터한텐 통하겠다 애매한데 여기 언데드존인데 뭐 나 안본것도 없어 뭐 이거 기교 올려주고 뭐 데리고 꺼주고 판매를 하자 이거는 일단 두져 당장은 뭐 불이 더 좋으니까 아 이건 안했네 뭘 안했나 했더니 허리든 좋은게 있으니까 어 주도권이 올랄라 아 이건 일단 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플라스코도 좀 두고 두루마리는 필요없고 함정의 지도구 두고 창 와 돈 많네 많이 주었네 상인에게 팔면 굉장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토끼발이 비싸게 팔리네요 아 가능하면 얘 돈 다 털어가고 싶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좀 아닌거 같고 300원만 빼줘 아 귀찮은 녀석 돈 주시구요 레벨업만 하면은 배울 수 있겠다 사령술이랑 화염 쪽으로 배울건데 어차피 화염이 통하는 적들이니까 화염술을 한번 더 찍어가지고 그냥 딜로 다 딜찍도 해버려야겠네 아주머니도 상인이야? 아 아주머니 물기술이네 야 솔직히 내가 배울거 없지 아주머니 왜 더 똑바이 생긴거 같지 아주마들? 베데스다식 얼굴인데? 자식 형이 회복시켜준마 나 반지 어따 뒀지? 형한테 맡기라오 물의 현자 소환술 물의 현자 빼 딱 된마 어? 와 대박 나 그냥 치료해준건데 뭐 줬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어? 약 좋아지면 받으세요 와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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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야? 실화니? 어 미친게임 너무 잘 만들었어 별것 아니었어 뭔가 죽고있어 난 모르겠지만 한 놈 더 한꺼번에 한꺼번에 계산한다 딱 된마 야 4,500을 준다고 이렇게 쉽게? 넌 왜 말도 안거냐? 여기 상인이구나 더러운 상인 세일 안해주려고 말 안걸었구나? 파는 것도 없네 어 얘네 셋 다 동료가 됐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긴 하다 어 좋은거 좋네 지능 1이 더 좋지 드랍률까지 올려주는데 겁나 비싼것 봐 이거 놀랐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해준거거든요 어차피 공짜니까 크흐흐흐흐흐흐흐흐 어차피 공짜라서 일해준건데 아주 만족스럽고 도어프 여성이 있습니다 넌 이제 안전해 처음 본 친구로군 처음 본 친구로군 레아 그걸 풀 줄 알더군 하아... 레아를 펴내는게 알고 오직 가레스뿐이야 아 가레스가 구해줬구나 시리아 좀 어떻게 알아봐 아... 반응을 한다네 공허의 전제라면은 많이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레아가 의존하는 거야 가레스한테 아 이제 물러나자 같은 거 계속 물어보니까 얘가 무시한다 엑스터다 얘가 알려준다 그랬지 일단 거래부터 와 물리개통인가 보다 변신술이랑 불안당 전사처럼 생겼는데 전사개통이 아니네요 건강 11이면은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건강 11 찍고 싶은데 이 정도면은 인내 한손무기 회피율 5%까지 미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만 하면 물이 왜 이렇게 맛있지? 미친맛이야 어 딱히 뭐 사고싶은 건 없네요 대안하죠 판매할 것도 딱히 없고 뭐 이런 거 파는 건 좀 아껴 두죠 이제 슬슬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아 아 나 도망쳐나온 그런술사야 어 제가 구해준 엘프가 베르더스한테 갔죠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베르더스 가 신의 화신이었어 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쥐고 있어. 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쉽게 살해당하는 사람이어서 나가라는 거구나. 알렉산더 개자식의 소행입니다. 빨리 나갈수록 좋습니다. 비명자들 때문에 쉽지 않아. 그는 무적이나 다름없지. 이제 가까이 갔었지 할까 대항할 수 있는 고대의 장치가 있어 무기인데 이걸 가레스가 찾으러 갔는데 그것만 있으면 돼 그럼 가레스를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나는 혼자 들어가서 가레스를 구해오면 되는 건가 아 배를 타고 가겠다고 그러면은 걔 구하면 사실 여기 캐스트는 끝난다고 봐야겠네. 그러면은 구하지 말고 뭔가 해야겠다. 생상적인.. 생상적인 일을 좀 해야겠는데 구하지 말고 뭔가 해야 돼 경험치를 빨아야 돼 나 레벨업 언제 했어요? 아 아까 힐 해줄 때 했나 보다 그렇네. 4,500 먹었는데 3,000 넘었네 딱 아이고 재능까지 주셨나요? 아 재능 아니구나 뭐야 아아 설득 같은 거 좋네 하지만 현재는 뭐 여기서 받으면 되고 염력도 뭐 쓸 일 없고 여기서 쓰면 된다 아 이게 태도가 증가한다는 거구나 아 왜 이렇게 태도가 좋나 했더니 이거였구만 그럼 넌 15네 거래할 때도 더 좋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음 음 야마솔을 마스터 해버리자 야마솔을 마스터 해버리고 10이죠 10 이상 안 된다 그랬는데 이 11은 아마 이제 아이템 능력을 올릴 수 있다고 했던 걸로 같애요 모르겠네요 능지 아 두 개를 주는구나 아 왜 이렇게 높은 거 했더니 두 개를 주는 거였네 지금 기억 슬롯이 하나 추가 됐으니까 굳이 주지 말고 어 지능 올리자 데미지가 미친 듯이 묻힌 듯이 올라가고 있구요 음 화염 데미지 50% 상승 지능 보정 장비 보정 미쳤고 흐흫 묻힌 데미지 미쳤고요 이러니까 화염을 안 쓸 수가 있나 6레벨 아이템도 낄 수 있게 됐다는 큰 장점이 있네요 화염구 얼마야 데미지 와 초신성은 초신성 데미지 100 넘어갔다 묻혔고 여기는 무엇이 있는가 여기는 무엇이 있는가 사실상 이제 들었는데 구출방법은 못들었네 비명장 내가 뭐 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어 쇼컷이다 쇼컷이 아니라 뭐 나가는 길이네 그냥 여기도 어디야 아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가레스는 이제 나중에 하고 좀 겸치를 파밍하고 하죠 이 맵을 좀 보죠 아 아주 잘 만들었어 게임을 아 잠깐만 나 마옷 배워야지 미쳤나봐 정신 안 차려? 순간이동으로 배우가도 되는데 여기만 순간이동으로 가자 다행이야 나 강제로 집어넣어서 회복시킬까봐 불안했는데 아직 2레벨까지 스킬이 있었으니까 풀려도 뭐 3레벨짜리겠죠 안 주.. 안 주나봐 아 안 주나본데 어 돈이 늘었다? 잠깐만 아 거래 안 했냐? 아이템이 리셋됐네 아 근데 니 아이템은 내가 쓸게 아니고 법사상인한테 가야되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불마법도 그러고 안 됐을 것 같고요 야 여기 NPC들 왜 이렇게 악하냐? 아 너무 구덱이고 너무 구덱이고 야 너가 좀 쎄구나 야 미쳤는데 얘는 300인데 거의? 합치면은 물리 제작의 정석 야 가져와 누가 저기 몰래 숨겨놨어 여기 다 올라갈 수 있는 데였네 무친 게임 진짜 우유 내놔 밀크 올라와 다 가져갈거야 제작의 정석 어딨어? 아 왜 이따위라 스물네개의 조합업을 알았다고? 올려놔 이건 뭐야 일곱신 이야기 갖고 있던 거네 아마 아마 아 가져와 가져와 아 잠깐 스물네가지를 알았다고요? 아 음식인가? 이거 반죽부터 해야돼? 식은튀김 식은튀김에 칼 들어가는 것 봐 음식도 많이 채워줄 것 같긴 하다 음식은 회복마법이 아니니까 차게 쪄져도 그냥 언대들하고 음식도 못 매기면 안 돼 컨텐츠가 하나 빠지는 건데 나가자 이제 마법을 못 쓰는 거는 좀 많이 실망이네요 야 이거 42 맥 쓴 거 맞아? 너무 금방 올라가는데 마법 지금 불 너무 센데 내 생각에 지금이 딱 리즈고 불 지금 찍었고 어 저거 뭐냐? 어 이거 대화가 된다 진흙 높은 지금 딱 그 높은 거고 나중은 모르겠네 죽은 수색자 네? 네? 무슨 대화 있다는 놈이 대화를 그따위로 해 맹독 다트를 왜 뿌려? 미친놈인가? 어? 어 나 맹독인데 체력 단 거야 지금? 부식이 있네 오 부식은 또 통하네 야 좀 어썸한데? 일단 둘 다 맞아 아 연소가 안 들어갔네 야 이거 잘 때리면 둘 다 맞을 거 같은데 와봐 그렇지 연소 됐고 남겨 왜 가까이 안 오는 게 좋을 텐데 야 근데 그렇게 별로 쎄 보이지 않는데 왜 오는 거지? 얘네도 기회 공격이 있나? 있네 봐봐 있는데 안 때렸어 미친놈들 빠이야 죽음의 불길 넌 죽으시고 독은 솔직히 안 무서우니까 두자 이제 도망간 거야? 어 뭐야 어 물리 공격을 때리네 야 그런 걸로 안 죽지 좀 위험한 거 같은데? 너한테 빨아야겠다 너한테 빨아야겠다 너 좀 빨자 하나 먹어 들어와 야 너는 근데 불도력력이면서 불을 데미지를 입냐? 한심하게 오케이 아 저 왜 자꾸 왈쩡거리면서 쳐맞아 뭐야 일단 전기 피해 받으시고요 어 전기 데미지 이렇게 근접이야? 2미터네? 별로 죽어 그러면 아 별로 안 쓰다 얘네 딱 적당한데? 레벨도 6이고 아 야 기교라 기교랑 화염저항 준다고? 야 이거지 방어력도 훨씬 높네 잠깐만 아 저럼 저 해골 목걸이도 필요 없네 야 너무 좋잖아 기교 올려주면 나 기교 아이템 끼면 되잖아 그냥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미쳤는데? 공허의 목걸이 공허의 목걸이 이거 안 가져갈거지 내 목걸이 이거 사일라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교 1 기교 1 높아졌으니까 낄 수 있는 템이 좀 늘어났죠? 방 기교 방패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아 드랍율이 미쳤구만 흔적은 찾았는데 싸우고 있는 거 발견했는데 아 아 기교 기교 없냐 기교? 이게 기교네 인내가 하나 올라간다 아 저 고민 좀 되는데 지금 물리방어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이거 좋아서 안 되겠다 야 이거 좋다 너무 좋다 야 와 클라스가 다르네 희소 일단은 바지는 갈아입어야 되고 무조건 사람이면 갈아입어야지 인내가 좀 궁금하네 아 비싼 것 봐 옛날 건데 앙갚음이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앙갚음이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구나 워허우 우유 싸다 구원 더 주세요 사원 더 줘 고맙다 아 저 말구 발굽어서는 뭐 제작 됐던 것 같은데 필요 없어 인내랑 앙갚음 확인하죠 인내랑 앙갚음 앙갚음 필요 없고 인내 네 아 상태 이상이 회복되었을 때 어 별 필요 없는 거네 상태 이상 걸리기 전에 죽여야지 법사라면 별 필요 없는 거잖아 아 귀찮지만 이것도 아예 팔아주자 단 3골드도 놓치지 않겠어 옌아 아 아 아 이걸로 물리가 70까지 올라갔다는 게 너무 좋네요 물리가 올라간 건 크죠 물리는 필요했는데 지금 물리가 가장 중요한데 말이야 알아서 가 축축가 아 레벨업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키가 나야 돼 강해지는 데미지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좀 더 사냥을 에? 왜 죽었어 얘네 뭐야? 야 안 죽였는데 아 그걸 왜 들어 미친놈아 내려놔 예에이 예헤헤헤이 여기 갈 데 없지 여기 못 지나가는 덴데 크흠헤헤헤 허어어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는 아 이게 길이야? 이게 다람쥐 벌집 쯧 쯧 내가 갖고 있는 반지 해바라기 반지 오커 반지 좋아 비싼 거네 내가 이제 스킬에서 이제 어 근데 나 물 스킬 쓸 수 있다 이거 이건 대기 스킬이고 아 못 쓰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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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스킬은 더럽게 많지 흐흐흐 가속이랑 이거 넣어도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좀 손해보는 기.. 기분인데 재치는 상태 이상 뭐 솔직히 뭐 저런 걸려 언데드가 언데드 저런 걸리면 안되지 다리 부상이 자주 걸리니까 제거해주면 좋은데 행동력도 하나 회전시킬 수 있고 야아 이걸로 그냥 근접을 그냥 다 그냥 건들면은 각.. 박살내버려 그냥 아주? 아니면은 소생을 해 소환을 두 개를 쓰자 이게 낫겠다 소환은 어떻게 쓰던 이득은 보니까 활용도에 따라서 아 일로 옆으로 올 수 있는데네 여기로 가던가 뭐 절로 가던가 똑같네요? 계속 본거 같은데 아 뭐야 아 무슨 시대가 어느 땐데 이게 말하는 거야? 시대가 어느 땐데 이런 애들은 왜 뭐 어딨어 다른 애들은 아 여기 있어? 얘는 어딨어 얘 얘가 어딨어 저기 있어? 아 죽어 그럼 꺼지고 천 준다고 경험치? 뭐지? 이 묻힌 놈 내가 시체 소환 넣어놓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바꿔 쓰지도 않는 거 왜 있는 거야 부활 부활 야 너는 불 속에서 태어나는데 화염내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면은 자폭해버려 아이고 쟤 턴이 먼저 돌아왔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공원층이랑 같이 죽어라 잘가 야 이거 경험치 너무 잘 주잖아 뭐야 쟤 뭐냐? 죽었는데 이미? 이런 애들 잡으라는 건가 아니 이거 너무하네 이게 한 방 나오냐? 연소 안 돼 있네? 그럼 기절 시켜놓자 그럼 잠이나 자고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죠 지금? 아 저기도 있네 저기 너무 먼데? 얘가 문젠데? 얘는 뭐 연소 되면 죽을 거고 아 그냥 그냥 죽이자 이건 뭐 아 잘 가고 이천경 야 뭐야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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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 너 아 지랄 너 진짜 도망가 이건 아니지 이거 뭐야 이게 그럼 저게 잘 주나 했네 잘 가 겁나 멍청하다 야 그럼 저게 왜 이렇게 잘 주냐 이 여덟마리 있는데 저거 8천 아냐 거의 50%인데 이러면은 야, 무한대로 나오면 좋겠다 진짜 무다 죽어! 왜 죽었지 이거는? 어, 안 죽었네? 별것도 아닌 체력으로 잘 버티네 얘는 죽었고 그치? 어, 죽었지? 어어? 아, 뭐야? 3 남았어 아, 죽었지 저거는? 야, 진짜 많다 영구랑 초신성만 돌아오면 되는데 둘 다 안 돌아왔다 진짜 그게 너무 역겹다 근데 이게 일단 이걸로 제압하고 둘 보냈고 아, 일단 일단 아두나 뱀놈부터 제압해 몰라 소생 아, 소생 시키라고 얘도 자폭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강요끼니까 넘겨 죽었고 3마리 남았네 얼마 안 어어어, 2마리 남았고 아, 3마리 남았고 왜 2마나? 아, 불 다 꺼졌는데 또 나오면 안 된다? 뭐야 뭔데? 잘 가 아, 꺼져 파밍해야 돼 정신 못 차려 아, 나 빨리 사령술 다음 구 보고 싶다 사령술이 너무 기대돼 기대값이 높아 솔직히 화염 불기술은 어차피 뭐 화염구 메테오 다 랩하수록 똑같죠 사실 사령술이 사실 진제 존재이거든요 게임성의 진국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나와주면 좋겠어 재미있게 나와줬으면 좋겠어 아, 미친놈이 왜 자꾸 들어오고 아직도 안 터졌냐 이거 내 불 몇 번을 질렀는데? 아, 이번에 경험치 많이 먹었네요? 7레벨도 찍겠어 이러다가 7레벨 찍으면은 그 걔 한 꼬배 더 다 죽일 수 있지 갔던데고 경험치의 바다 새로운 스킬도 알려주면 좋을텐데 아, 돼지 여기도 다 아, 야야야 돌아온 거구나 그냥 그러면은 여기로 가자 미니메 보면서 가야겠다 그래픽이 너무 화려해서 구분이 안 간다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그걸 안 해놨어 지금 길찾길 안 걸어놨어 좀 보기 편하게 좀 해놔야 되는데 게임이 너무 리얼리즘이야 오로지 그래픽 성능에 치우쳐있어 지금 너무 좋아 찾는 맛이 있잖아? 이새끼 저거 아, 여기서 씨 화염구도 갈려가지고 뒤통수 한번 때리고 도망가고 싶은데 아휴 독한 새끼 내려갈 수 있냐? 내려갈 수 있네? 어어 여기 왜 얼어있어 뭐야 너무 가고 싶고 가고일이 말을 걸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고 싶어 자물쇠 하나의 영혼으로만 열린다 자물쇠 하나의 영혼으로만 열린다 뭐래 나 갈거야 꼬우면 죽여보던가 오 싶어 진짜 죽일라 그러나봐 나 다람쥐 영혼 줄게 여기 있는 애 아 아 아 감정이구만 나 여기 왜 온거지?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저런 애 만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데 왜 온거지 나? 난 나갈래 레벨업하고 싶어 난 전 얼음 동네 한번 가보고 싶어 너무 불이 잘 들어갈 것 같애 아까 저번에 화염 달팽이가 이 얼음 데미지 두배로 들어갔거든요 너무 때려보고 싶어 쟤네한테 이거 갈기면 한 200 들어가는 거 아니야 두배로 들어가면 1레벨 차이나도 이기지 빙판인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내가 브레니쿠스 기억이 안나는데 속성을 2개 쓰는 거라는데 뭐야 용이 있네? 구해주자 구해주면은 뭐 알려주겠지 나 불법사라서 얼음 기술 없는데 얼음 기술 알려줘 얼음 브레스 알려주면 되겠네 없지? 없지? 내가 구해줄게 괜찮냐? 아 저기도 있어? 귀찮은 쉐이키 내가 구해줄게 어때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유 대화가 통하는군요 노고에 감사하지 친구여 하지만 지금의 내 절차 사도에 묻겠을 때가 조금도 사르지 않네 자유를 찾아주게나 아니면 날 죽이던가 나는 난 사신이 아니야 아 이거 대화문에 당신은이라고 되어있는게 이 캐릭터 얘기라서 너무 헷갈린다 나는 난 사신이 아니야 아 이거 대화문에 당신은이라고 되어있는게 이 캐릭터 얘기라서 너무 헷갈린다 네 널 노예로 만들게 내버려줬어 내가 선택을 못하고 내가 충분히 분명히 내가 너는 난 그라지않은 지하로 갔어 그라지를 기다려주신다 그라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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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지않을 그라지않은 그라지않은 나의 그 돈을 전부 훔쳐갔어 내가 갖다줄게 마법보 그러니까 나 뭐 좀 줘 개 쓸모없는 도룡 용아 아무것도 안 줬네 미친놈이 오 씨발 목디스크를 죽을 뻔한 거 내가 구해줬는데 사슬 풀어서 그건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건가? 상도독이 없죠 누구 뭐야 아 이 새끼 뭐야 7레벨이다 여기 더 센가봐 야 가지마 여기를 해결하고 일로 가는 건가? 아아 마녀가 여기 있다고? 아아아아아아 아오케오케오케 순서가 있네 가리스를 구해와야 되네 그러면은 자 보자 여기에 마녀가 있다는 거 아니야 꼭 절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디야? 뭔데 여기는? 왜 길이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나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어 나 왠지 질 것 같은데 느낌이? 야 구레별짜리 용을 묶어놓은 놈을 내가 어떻게 겨? 샤바샤바해서 속여서 잡았다 그러긴 하는데 속여도 뭐 어느정도 클라스가 있으니까 저걸 잡은 거 아니야? 아 주토리얼 법사 진짜 쓰레기였구나? 크흫 주토리얼 법은 가고일인가? 이 표시 뜬 거? 순간이동 지점 일로 가서 잡는 거야? 2,100 경험치 저장했습니다 경험치는 잘 받아먹었고요 이거 뭐 나는 상관없잖아 그냥 독이면은 나한테 힐링이잖아 너무 좋고 아이 끄지마 나 힐링해줘 이게 뭐야 그냥 갈고 가 어우 씨 이거 안 통해 마웃벙은 그냥 겁나 높아 야 언데도 너무 사기다 그냥 함정 씻고 가면 돼 심지어 여기 이거 침낭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자면 되는데 뭐야 노래 왜 그래 아 이거 왜 그래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아니야 제가 범인이야? 6레벨 밖에 안되는데 아이템 좀 해보자 거래가 되나 좀 보자 거래창을 띄우고 죽이면은 아이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시체들 사이에 서있습니다 메다트 가슴을 내놓고 다니니까 드래곤이 반하지 하아 몇몇 도입으로 말라붙은 가죽이 있고 고덕이가 홀만 있습니다 장미 다발이 왼쪽 골반에 걸쳐 가죽꾼으로 밀어놓은 중 인사의 준비를 하며 당시에 손을 내밉니다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뭐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머리가 저기 눈썹이야? 눈썹이 대머리인데 눈썹이 머리카락 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가? 나를 천천히 살핍니다 이름을 물어보죠 학자 강신자로 악몽 높은 검은결사단의 기도문입니다 음... 엉덩이에 있는 꽃다발을 쓰다듬습니다 엉덩이에 꽃다발을 꽂고 다니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따위로 생긴 애한테 내가 강제로 반해야 되는 거지? 선택지가? 심지어 난 해골인데? 아 넌, 넌 뒤졌다 싸울 준비해 내가 너는... 맛있어 아니 나 왜 얘한테 반해야 되는 거냐고 왜 선택지가 이러냐고 밀어내 얘 강제로 로맨스질이야 얘가 나를 강하게 안 씁니다 밀어냅니다 왜 이렇게 쎄? 하하 식체 때문에 장미가 많이 피고 있지 어이구 특히 화났다 아 잠깐만요 야 나도 사령술사야 이러지마 상도독이 있어야지 이씨이 장난 아냐 이거 뭔데? 어 얘 센데 얘? 어 시체도 센데 심지어 130인데? 아 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어 다 센데? 으흑 잠깐만 잠깐만 졌잖아 이거 졌잖아 아이씨 졌잖아 아이씨 야 근데 방패 어디 갔어요? 나 방패 왜 안기고 있는 거야? 야 이런 구더기 방패라도 끼라고 물리를 까서 넘어트릴까? 아 근데 그런게 의미가 없는 솔직히 이 수준이면은 아 졌는데 그냥 싸우기도 싫은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야 데려와 데려와 와우 와우 이거 방어를 마법 원거리가 있네 야 언데드가 회복 마법을 나한테 서서 데미지 입히는 거야? 같은 언데드끼리? 상도석도 없는 놈을 봤나 내 생각에 저 법사 턴이면 난 죽는데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 얘네 쎄다 야아 이거는 이거는 제대로 긁고 들어가야겠네 제대로 긁고 들어가 이 정도면은? 야 저 정도면 거의 뭐 소환이잖아 붙어서 초신성 쓰자 아 초신성은 솔직히 아 일단 얘를 죽이면 얘를 죽이면 다 죽겠지 아니 뭐 이거밖에 안 달아 야 쟤 불레성 있나? 끝에 걸쳐졌나 설마 초신성? 에이 그런거면 죽겠다 초신성 들어가면은 데미지의 기대값이 다르거든요? 야 아무리 170이어도 100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거의 까고 시작하는 건데 법사에서 전 전사급으로 변하는 전사 전사여도 야 물방이 100이네 미친놈이네 레벨랑 똑같은거 맞아? 왜이렇게 쎄? 나보다 더 쎄네? 타고나는건가 역시 강함은? 어 이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야 불이 안 통하면 안 돼 야 불이 안 통하는건 안 돼 내가 불법사인데 아 잠깐 이리와봐 자 잠깐만 이런 물로 잡아야 된다는거 아니야 불을 초신성이랑 염구는 둬 점화랑 이거는 물로 패야되니까 이거를 너가 들어가고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름 잡지? 이러면 일단 죽였어 근데 장수풍댕이가 사라지느냐인데 일단 이 콤보는 100% 죽였다고 보는데 음 100% 죽였어 100% 100%야 100%야 소환을 못하는게 좀 큰데 이거 써야지 그냥 왜 감염이 안써졌죠? 무효화됐는데? 아 이러면 안되지 감염이 써져야지 야 너 왜이렇게 방어력이 높냐 야 이러면 안되 이러면 안되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거 아냐 감염이 무조건 들어가야되 그래야지 사슬을 걸어서 죽이지 이거면 차라리 이걸 해야되는데 이거 소환하고 그치 소환하고 그만 떠들고 꺼져줄래? 뒤지기 싫으면? 자아 순간이동 몇이지? 4턴 일단은 솔직히 다 풀딜 꽂으면은 걸 수 있는데 아 왜이렇게 높은거야 물방이 뭔가 잘못됐는데 아 아 이번 턴을 어어어어어 화신이 맞아주면 인정이야? 화신 잘 받았다 화신 튼튼한데? 30이나 못해주네 야 너는 왜 얼굴까지 있냐? 아 이거 아 이거 잘 쳐야되는데 이거 너무 애매한데?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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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감염이 안통하는거지? 나 그게 이해가 안된다 부패를 걸까? 감염이 안통하면 그냥 아 이게 이게 그냥 안통하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이러면 그냥 안통하네 그냥 그냥 안통하네 그냥 박보 들고있네 또? 아무리 봐도 내구도가 없는데 내구도 회복이 왜 있는거지 아이템 내구도가 없는데 아 됐고 무조건 성공을 씹어먹네 야 이것도 씹을 수 있냐 생각입니까? 아 이거 이거 소환하면 되잖아 어 이러면 왜 맨날 때 못 소환할거 아냐 나 왜 자꾸 거절해도 이 새끼 뽀뽀 아니야 좋아 아 어어어어 쳤고 아 쳐도 안되는데 이거 내가 고통의 족쇄를 얘한테 건다고? 굳이? 아 일단 불러오자 얘는 그냥 씹어 얘는 얘는 죽는건 운명이고 총 몇이냐 82나 되네 얘를 아 턴수가 안된다 일단 일단 걸어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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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할걸 일단은 재생이 안 들어온다는게 크고 야 너 27이 들어온다고 얘가? 어 마법은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맞아줄만 해 얘한테 얘가 뭘 하는지가 문젠데 방어는 안 올리겠지 사령술인거 같은데 계열이 사령술인거 같은데 계열이 회복을 하면 했지 도망가 도망가지 얘는 이러면 죽었어 6번 치고 이거 이거 걸면은 160까지는 예약이지 확실하게 이게 아 얘가 흡하는 것까지 감안을 했어야 됐나? 이리로 와봐 회복을 막아 흡패로 방패를 못올리네 잠깐만 어떻게 버티지 그럼 나? 아 넘겨 얘가 죽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같이 들어왔고 들어왔고 아 맞다 이 마방이 날아 이거 이러면은? 물리로 들어간다며 아 잠깐만 족쇄하면 물리로 들어간다며 왜 마방이 날아? 물리 물리방어로 저항 저항만이야? 와 이런 상도석도 없는 게임을 봤나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사실상 감전 들어가서 이거 턴 넘어가죠 참 와 이러면 의미가 없지 이러면 내가 마방을 까야 되는건데 이러면 순서대로 싸워야겠는데 그냥 방법이 없는데 아 이러면 방법이 없지 이게 이게 빠져야되고 이게 이게 빠져야되고 이게 이게 빠져야되고 와 어떡하지 감전은 못 빼는데 상태 이상이 아니라 회복이 문젠데 회복까지 감안을 하면 이거를 이미 갖고 있고 이거는 스읍 쟤는 아 쟤는 불레성이 있는게 아니라 불을 버틴거였지 그럼 이렇게 가는게 맞구나 그럼 이게 빠져야되네 이게 빠지고 이게 들어가야되네 이게 맞네 이걸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해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야되네 메디트가 세니까 신뢰자에게 슬레인 너는 협박할 권리가 없어 나는 그를 도와야되 어 뽀뽀 안 하고 컨다 어 이렇게 되는구나 슬레이네 대화물이 중요하네 어 좋아 저거 좀 크지 이렇게 되면 물리 데미지를 주는 얘네를 죽여야 되겠는데 얘가 얘 모르겠고 하 초신성하면 나도 당하니까 와 근데 범위가 뭐가 이러냐 연소 됐고 얘는 죽었고 어 넘겨봐 응 약하다 80 체력이니까 몸을 대 그냥 때리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몸을 대 어 좋아 좋아 야 솔직히 좀빈 잡을만하다 어 이거 이길만 하네 그냥 싸워도 이길만 하네 나는 너무 쉽게 갈라 그랬네 어 좋아 어 들어갔고 얘는 사실 포션이죠 뭐 얘가 좀 위험한데 솔직히 감전은 진짜 미친새끼다 야 감전은 아니잖아 한 명밖에 없는데 자폭으로 둘을 잡으면 되는데 가능할까 아 안 돼 때려나이다 쟤는 또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는 안 되는구나 당연한 거겠지만 안 된다 와 너무 아픈데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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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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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렇게 돼? 왜? 이러면 아예 그냥 도망가자 아예 끊어먹어야겠다 끊어먹어야겠다 법이 얼마되냐 아 여기까지 와 끊어먹어야겠네 크흫 와아 독한 새끼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뺏는게 1순위다 이거 뺏는게 1순위다 이 새끼 이거 어? 뭐야 쟤 자폭으로 시켜서 데미지를 넣었니 아 그냥 몸 대 자폭으로 시켜서 데미지를 넣었니 좋지 좋지 너는 몸 대구 무언가 하나 보내야 되는데 지금 거리를 잘못 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초신성으로 보내야 되는데 도망가면 돼 가속을 쓸 걸 도망가 죽음의 불길 뭔데 왜 와아 촉 한 방으로 죽이는 것 봐 부쳤다 어 얘는 봐주줄만 하고 쟤는 올테고 얘도 얘가 감전을 못 걸면은 내가 날아서 불에 안 닿는 것 봐 와 근데 진짜 세다 얘네 내가 마방이 130인데 이거를 그냥 아 와아 와 진짜 세다 이러면은 거리를 쟤서 자폭으로 잡고 가야겠다 자 이거 진짜 독한데 여기서 소환하는 게 맞네 파리 떼 아 또 여기서 때리니까 데미지가 들어간다? 야 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안 돼서 그냥 해 몰라 간다 잘 있어 잘 있어 가속을 가속을 써야되나? 근데 법사는 확실하게 못 때린다 이제 법사는 확실하게 못 때린다 이제 야 법사 때문에 무조건 도망가야되네 맞으면 죽으니까 모래식이 그렇지 도망가면 되지? 아 개굴욕 좋아좋아좋아 역시 다데일은 오바였어 역시 다데일은 오바였어 초신성 염구 콤보를 쓸까 아니면은 그냥 염구로 그냥 원걸로 제압을 해야되나? 염구로 제압이 될 그게 아니네 써 어 그걸 왜 쓰냐? 아 연소를 안 들고 왔네 아 저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연소 들고 있어야지 아유 정말이씨 연소 이것도 빠져 불 아유 정말이씨 연소 이것도 빠져 불 아유 회복할 것도 없다 솔직히 아유 회복할 것도 없다 솔직히 아유 회복할 것도 없다 솔직히 아아 저 악마같은 쉐키 뒤졌어 쟤네 내가 하나하나 다 제거한다 제거한다 진짜 제거한다 진짜 94 마무리 여기 어지개 eins 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승패가 갈린다 난 드래곤을 구해줄 준비가 됐다 제발 아 된다고? 졌구요 이러면은 근점에서 죽인다고 생각하면 안되지 염구 써가지고 죽여야지 와 근데 초신성 없이 죽이는건 진짜 너무 헬이긴 한데 이런 물리로 죽여도 결과는 같은거 아니야 아 소환을 하고 오자 이게 맞겠다 이게 되는 거리면은 이게 되면은 이게 되고 소환을 하고 저거리까지 안닿고 스킬을 써야되니까 일로 이끌가 아이씨 목표 저게 있네 연소 됐고 어 잘생각하자 안닿는다고? 와 미쳤어 진짜 닿는 거리를 본 다음에 설정을 잡아야겠다 연소가 닿는 거리인지 연소가 닿는 거리인지 조금만 더 가자 혹시 모르니까 한 칸 더 좋아 연구를 쏘고 와 연구를 쏘고 연구를 쏘고 우와 이거 못 잡는 건데 이 정도면은 ㄱㄹㅇㅇㅇㅇㅇㅇㅇㅇ Terre 어! 잡았다 도망가면 된다 진짜로 대세세스 들어와 들어와 바리게이트 잘해주고 있어 무조건 못 때리지 두칸박스 때렸는데 이거 양심 머리가 있으면 못 때리지 저런 것도 있어? 나 몰라 처음 봐서 지금 와 나 처음 봤어 정신집이 뭐야 근데 안 돌아가요? 개놀랐네 이 시골으로 쟤도 잡을 수 있다 이 시골으로 쟤도 잡을 수 있다는 거네 저 좀비도 짬비도 잡을 수 있다는 거네 연소 범위까지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고 있냐 무섭게 여기까지 닫는다는 거죠? 아닌데? 아 여기까지 닫는다고? 아 어떡해 하아야 에이 지랄 노 닫는 거 알아 아 지랄 노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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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소만 걸면 죽는다 연소만 걸면 죽는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끄 양 어음 감지 범위 왜 저래 그로 갈 수가 있어? 올라가죠? 뭐아 저 새끼 다리가 저렇게 비싸다고? 올라가 지네? 하나의 바위가 됐다 발사! 와아! 아프지요 너마 뭐야 이거 도망갈 수 있네? 도망갈 수 있으면 가야지 너가 너 오면 죽는데? 아 그 정도 아닌가? 와 많이 온다 아니 너 못 쏘지? 그렇지? 잘 있어 어리석은 놈들 이 졸요람이야말로 진정한 게임이다 나 얼마나 했냐 이거 약간 녹화 시간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 더러운 녀석 혼자서 몇 마리를 소환한 거야 이길 수 있지 않나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좋아좋아 좋아좋아 야아 잡았다 도망가지 뭐 이리 와봐 에이 안되지? 나 이제 있어 예제? 음 안 통해 얘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죽일 필요가 있나 주... 도망가면 되는데 이제 2대 1이다 뒤졌다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 자 근데 1대 1까지 가고 간... 가고 난다 와 끈적인 것 봐 염구만 들어가면 돼 그렇지 왜 올라가냐? 그렇지 잘 가 난 난 결국 이걸 다 죽이고 만다 너 그거 실화야? 연소를 안 죽은 거 실화야? 혹시 그럴까봐 내가 멀리를 안 갔다 이걸 선 넘어버리네 이 새끼 이거 죽어 에이 지랄로 야 싸우지 뭐 이길 텐데 얘네가 두 칸 아꼈다 와 고지대를 먹으려 그러네 응 안 싸워 더럽고 치사한 놈 내가 선빵 칠 때까지 안 싸울 거야 뒤졌어 너는 뒤져버렸어 저거 이거는 써야겠다 야 이 정도면 써야지 이 정도면 사슬 써야죠 화신을 써야겠지 아 이걸 쓰자 시체가 많으니까 이걸 쓰고 이걸 이건 이미 있네 화슬을 쓰고 이게 맞다 이것도 써야겠는데 저거 쓸 거면은 당검이 빠져야지 당검 빼고 음 완벽하다 점점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반지도 바꿔 이거 하면은 소환수를 더 셀 거 아냐 거기다가 방어력도 올라가고 넌 뒤졌다 진짜 진짜 진심으로 뒤졌다 너는 찐뒤짐 진짜 물리로 까둔 다음에 네 아 나 대화를 걸어서 그냥 때려도 되지 않을까 이제 어 진짜 되네 대화 때문이었나 버그였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됐어 한 대 때려 한 대 때려 이게 맞.. 이게 맞다 완벽하다 이겼다 이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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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는 괜찮아 미쳤냐? 어 넌 뒤졌다 진짜 나도 순간이동했는데 딱 걸렸다 아 와 능지 미쳤고 일루와 내 손에 죽어넣어 말도 안 돼 닫고 아 이제 내가 얘한테 맞으면 넌 죽는다 물리데미지 들어가서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맞으러 간다 야 때려줘 그렇지 아프지 응 감염 오 살라그래 미쳤어? 응 감염이야 가볍게 가볍게 방패를 들어줍니다 때리봐 응 잘가 와 너 강하다 와 강하다 와 강하다 소환수 괜찮은데? 매력있는데 그거 말고 마녀의 장비 식별 안된 반지 식별 안된 반지 식별 안된 신발 식별 안된 지팡이 능지 올라가는 물데미지 아 물데미지는 내가 보너스를 못 봤는데 지능이 올라가네요 물에 현저도 주고 아 이 정도면 쓰지 데미지 자체도 없네 감염 나왔고요 불지팡이 나왔고요 오 10톤 동안 강화 너의 뭐가 쟤를 해방시켜주는 거야 너의 근원이 뭔데 설마 쟤 설득해야 되는건데 죽인건가? 아니지? 이게 낫겠지 착용 얼마만에 장비 바꾸는거야 식별좀 받아올까? 궁금한데 세개나 있는데 여기 파밍하고 가자 야 잘 나왔다 내가 시체 하나를 사용했던거 같은데 어디갔냐 그 시체는 이 파밍을 했나? 그 나한테 힐쓰던 놈 시체가 어디갔냐? 됐다 자 돌아왔습니다 이몸이 시끌려주세요 해외부자 기교 1 아 기교 기술이야? 제치랑 은신 해피율 해피가 많이 올라가네 아 기교가 있는게 진짜 좋구나 능지 대기술 주도권 6 가방 빼도 되겠는데 이 정도는 빼도 괜찮겠는데 주소권이 많이 올라가네 대기술도 올라가고 대기술도 뭐 쓰긴하니까 아 와 무쳐다 백병전 2면은 사령술 데미지 올라가는거 아냐 사령술 흡도 올라가는데 물의 연자 필요없지? 안가품 필요없고 아 불이 필요없겠다 그만 놓아줄때가 됐다 불은 발이 필요없고 어 이빨 꽉 필요없고 300원 내놓으세요 와 돈이 점점 쌓여간다 아 돈이 점점 쌓여간다 뭐랑 바꿔도 이득이네 아 방패 좋은거 안나오면 저거 필요없겠는데 일단 이거 4개는 필요가 없네 확실하게 하나가 더 있을텐데 어디갔지? 아닌가 이게 다였나? 아냐아냐 이게 다였나보다 내가 게임을 너무했대 정신을 모자리네 연아 최안을 수락하지 당근이지 나만큼 이득볼 수 있는 거래자가 어디있어 세상에 능지 몇이야 너 33 방어 50에 120에 크으으으으으으 묻혔다 희망당은 6%밖에 안돼? 아 재치가 이래서 그냥 시작하는거야? 아 이름 엄청나진거네 제 관통기만 들어가는거네 그냥 백병전 2 들어갔고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서 66에 73 묻혔어 묻혔어 이제 데미지 나온거에 50% 회복 소환소 하나 빠진건 좀 아쉽긴 하네 어디로 가는거지? 아 멀다 이게 대체 나한테 뭐 달라 그런거야? 아 근데 가레스터도 참 징어다 어떻게 이 동네에서 그렇게 또 실권을 잡았냐? 괴물도 겁나게 많은데 왜 나한테 엉덩이 대고 있냐? 기분 나쁘게 와 마법방어로까지 천백이요? 어 가져왔어요 아싸 2100 눈이 번뜩입니다 눈이 번뜩입니다 우와 약해보여 잘생긴 리자드맨이 됐습니다 당신장 혈의를 숙입니다 난 둘 다입니다 난 둘 다입니다 널 도와서 기뻐 어 고마워 근데 너 이제 뭐 할거야? 고통만 영혼들을 구제할거야 어 저기요 너 날아가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고 보상을 줘야지 미친놈아 묻혔다 묻힌 방패 나왔다 뭐냐? 성체 대지의 정수 화염저항 10% 이동 0.5 플러스 0.5가 플러스 된다 한 5미터 움직이니까 0.5미터 더 움직여준다는 뭐 그런거겠죠? 핀필율 7%가 더 좋아보이는데? 재치도 있고 와 묻혔다 능지 능지 꺼내 저거는 이걸로 가자 흑마법 장관 순간이동이 정말 좋은데 이 샷에 녹아줄 때가 됐지 화저 화저 10%면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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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하는건데? 사실 조합을 할 때가 된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잖아 뭔데 대체 그럼 어찌됐건 이번걸로 나의 이제 방어력은 136 야아 전기 피해보다 세네? 물 피해면은 좋지 불내성인 애들한테 가자 빨리 바쁘다 나 함정카드 놈들 패러가야겠다 여기였나? 여기였나? 다 돈거네? 싹 다 돌았네? 아 또 금방금방 깬다 깨니까 참 웃긴다 이거 보면은 여기 뭐 이런게 있었네 화장실로 가야겠다 고마워 아이고 목말라 아이고 아이고 레벨 몇이야 그래서 야 70원이나 있었어? 그럼 입 닦지 말고 나한테 주지 70원 있었으면은 싹 주머니에 넣고있네 이 새끼들이거든 얼어버린 새끼들 여기서 여기서 싸울까? 보일거 아니야 절로 가면은 네? 대지술 각대상에게 데미지 일풉니다 오오오 요정의 가루 아 요정님의 가루가 뭔지는 시방 지금 어떻게 내가 찾아 이거를 여깄네? 재료가 뭔지도 모르겠다 내려와 여기서 시비가 걸렸어 이리와 여기서 시비가 걸렸어 이리와 쯧 이걸 좀 활용할까? 아 근데 쟤네 언데드잖아 근데 활용을 할 수가 없네 불을 지르면 몰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내가 싸움을 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다 입구를 막자 또 옛날 예전에 가져다 놓은 상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있죠 여기 틀어막구요 순간이동하는 놈도 있을거야 여기도 막아 고지대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기를 가야되는데 공격 범위가 안나오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여긴 또 안되는데 야 건강은 대체 이씨 찍어야되나? 너무 좋은데 여기저기 있었단 말이지 이 말은 근데 여기를 갈기면은 저기 나온다 그 말? 아니네 여기 없으면 여기 있는 법 저기는 없지만 아 가능하면 순간이동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구도에서는 아 됐어 여기를 갈기면? 안나온다는거 지금 뭐야 어딨는거야 좋아 그냥 얘네가 그게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식이 아닌건가? 숨어있다가 덤비는게 아니라 그냥 지 이 좆대는대로 나오는건가? 여기 있잖아 이새끼 뭔데 아 저거 이씨 이 범위를 다 감시하면서 내가 범위에 오면은 날 때리겠다고? 와 어떻게 이렇게 상도덕 없는 놈이 있을 수가 있지? 내가 순간이동을 할게 아니면 내가 순간이동을 할게 아니면 내가 순간이동을 할게 아니면 상대가 안되는거네 아 말이 안돼 땅에서 갑자기 나왔어 미친놈이 간다 흐흐 흐흐 으흐음 아 야 어디가 응 아무도 보다 꼬우면 시집 가시던가 아 족쇄 쓰면 안됐는데 와 여기 올라갈 수 있었어? 어? 어..독이지? 나 독 안 통해? 어? 아니네? 냉기네? 얼음갑 전사는 확실하게 못 오고 전사툴 방지 아 진짜 심하다 파티어도 좀 엮겨 없겠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누가 닫지? 안 닫기 뭐가 안 닿? 쏴버려! 와 잘가 아 잘가 야 850이나 주네? 와 나 고지 되는데 이걸 때린다고? 아 뭐? 쟤는 순간에다가 없으면 못 오고 쟤는 뭐지? 왜 아무것도 안하지? 거리가 그런가? 거리가 그런가? 물리야 그러구나 뭐야? 길이 있어? 아냐 없을거야 잊지 말아줘 아이씨 100을 어떻게 가지? 흐흫 어 쏴 봐 쏴 봐 쏴 봐 짜샤이씨 아 잘가 어이구 참는다 참는다 아픈데 참는다 뭐? 공기이자 물이 물? 아 올 수 있어? 여기 길이 있네 아 이래서 돌아오는 거였구나 응 나 상자 하나 더 있어 묻힌 게임 야야야야야 기다리긴 뭘 기다려 너 나 때리면 쟤 죽어 어? 일단 이거 처맞으시구요 어 얘네 물내성이 좀 있는건가? 아 물이 좀 덜 들어가네 자 너는 이걸 처먹고 감전 됐고 하아 응 못 올라와 올라올 수 있나 이 정도는? 아 이거 때리는 거야? 똑똑하네 짱구도 짱구 좀 굴려 뭐 할 말 없냐 이제? 아 뭐야 온 거야? 와.. 미친 왜.. 왜 이거 가지? 초신성 안 맞을라고? 이거 맞지 마라 그럼 아 나도 나도 데미지 입는구나 초신성 야 왜 이렇게 아픈가 했는데 둘 다 죽었고 어 나는 그러면은 이거 하러 다 써야되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냐 얘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었냐? 아 나 전사기술 맞는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 에이 에반데 니가 지금 온다고? 어 죽었잖아 나 아래에 있는 놈 올라오면 죽잖아 도망가도 어? 이걸 살려준다고? 아 쟤는 연소로 안 죽으면은 살텐데 아 근데 내 턴이 안 돌아오는구나 감전 때문에 와 빗나갔다고? 야 감전 감전이 내 최악의 적이다 진짜 저리로 가면 무조건 적이 나오네 올라가서 싸우는게 맞네 에이 니는 좀 에바지 아 이거 이거 해도 의미가 없는데 내가 불 터뜨리는 걸로 맞춰가지고 이거에 터뜨리지 않는 의미가 없는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돼? 무친 무친 이 무친게임 흠흠흠 어 막살이 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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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삐 뽕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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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삐 삐 삐 와 이거는 거시기한데 좋아좋아 어 좋아 안좋아 누구한테 건거야? 얘한테 안 걸었어? 봉호에 미끄러지 아씨 미묘한 세기 물리 데미지란 말이야? 와 뭐야 고양이한테 썼어? 순간이동 하려고? 묻혔다 잘 가고 얘가 문젠데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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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니즘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지 일단 일단 이 두 칸 남겨놔 아 치명타 뭔데 일단은 날 때릴 수 있는 거는 당장은 둘 빛나갔고 아 너무 좋고 아 아 저렇게 계산이 빨랐단 말이야? 올라와 차라리 아 얘는 뭘 일을 못 잡지 쵸불할지 쵸불 이걸 어! 어! 아래 닿네? 물을 데미지라서 애매한데 쳐봐 연사 안풀린다 이러면 죽었지 나는 풀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방도 올라가 있고 기절을 지켜야지 내가 살라면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데 아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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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도 몰라 얼음갑주 얼음 파편 지팡이까지 저주 보호됐고 뭐야 뭘 왜 저렇게 쏘는거야 컴퓨터 아 감전 안걸렸지 걸렸냐? 빈결이 걸렸어? 빈결이 두 턴이 걸렸어 한 턴도 아니고 아 이거 너무 상태이상이 무력해 상태이상 면역 아이템이 있어야 돼 발도스 처럼 발도스 처럼 하아 하아 나가 얘를 죽여야 될 거 같은데 굳이 죽인다면? 아... 소환 안 했나? 일단 일단 때려봐 저 체력 남기고 못 죽이는 건 좀 너무한데? 아... 와 자신한테 걸어서 회복하는 것 봐 자신한테 걸고 잼 보호막을 그냥 올라와 버리네? 크흠 하... 이러면 내가 어찌하냐 나의 물에 도착해 내가 경험해 얘를 내가 기술로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리로 가는 게 맞네 이리로 가고 기술로 한 번으로 가려vant다 refract기 아 감사합니다 꼭 amba 빡스래 여기 없어 둘 중 하나를 보낸다는 생각으로 아 방패를 올리.. 아 방패를 올릴 수가 없구나 170 아 일단 일단 얘 써놔 자신한테 힐도 못하네 뭐야 저거는 아 전사가 위험한데 얘는 모르겠고 어떻게 올지 못오네 순간이동에 쿨이 있나보다 잘 조정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얘는 죽일 수 있는데 문제는 얘를 죽일까 말까인데 아까우니까 이거 얘는 이거 이게 안 죽는다고? 일 남기고? 거기서 여기를 쏠 수가 있다고? 너는.. 너도? 아 찼네 미끄러짐이? 저주 아 감전 들어오면 끝났지 아 내 턴인데 들어와버리면 어떡해 너무 확정이다 근데 감전이 야 근데 아까 일 남은 건 좀 심했네 내 턴 자연스럽게 스킵 아 저거 위험하다 법사를 죽일 수가 없네 소환소 소환을 했으면은 조금 더 많이 이득 봤을 텐데 야 너무 생각머리가 없었다 화신아 밑에서 소환돼 있어 그 생각에 화신이가 밑에서 때려주면은 잡아 미친놈이 안 때리는 것봐라 미친놈이 안 때리는 것봐라 하아 일단 얘를 죽일까 그럼 그냥 아싸리 이리 와봐 킥만 하잖아 솔직히 어때 느낌아? 니가 다 받아줘야돼 센거를 와 저거 때려가지고 채운단 말이야 저거를? 여긴 똑같고 저기를 올라오는게 위험한데 여기 화신이가 얘한테 죽을 것 같고 얘가 화신을 죽일 것 같고 나야? 왜 나야? 아 지금 이해가 안되네? 뭐야 뭔 때아닌 팀킬질이야 아 내가 도망을 못 간다 이러면은 아 그냥 죽어 아이씨 내려갈까? 내려가서 도망갈까 그냥 아예? 도망가 울릴게 뭐 있어 도망가 아 맞아도 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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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으로 살아 어차피 얘네 나왕관 있으면 언제든지 암살을 수 있어 이거 암살자야 법사관이라 이씨 너 못오지? 얘 사다리를 못온다 하긴 사다리 오는 모션이 있을 수가 없지 전사 한명이 올텐데 얘가 얘가 날 넘어뜨리면은 몰라도 한 턴 더 볼 수 있을까? 어? 아 아니 우선 한 턴이지 잠깐만 너를 죽이고 도망가면 되는거 아냐? 아이씨 뭐 어떻게 죽이지 얘를 이동을 못해 와 이거 너무 범위 너무 짧다 얘 무기 범위보다 짧은게 말이 되냐? 거기까지 다치도 않네 빼보기나 하자 방어도도 회복하니까 아 좋아 와 그냥 그냥 밟고 온다고? 연소를 연소를 거르고? 얘는 안되고 너도 순간이동을 쓸텐데 이제? 그렇지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어? 어어? 와 말도 안 돼 야 감전 확전 진짜 너무 사기야 아이씨 아이씨 감전만큼은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된다 초신성을 거르고 갔어야 됐나? 얼음은 언제든가 내성이 쓰니까 크흠 이게 필요가 없네 차라리 이게 낫네 이게 맞고 소환하고 소환하고 어우 쎄다 데미지 아이씨 어우 이거 어떡하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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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몰라 아이씨 와 염구 아끼고 싶은데 아낄 수가 없네 아 이게 안 죽어? 후퇴는 잡을 수 있냐? 스읍 됐다 잡았다 어어 야 이거 한대가 안나오냐? 아 물리 빠졌고 마방은 있고 아 이거 이거 초신성만 안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초신성이 조금 애매하네 내가 다는게 너무 크네 얘한테 이번에 기절 안당하고 안당하고 안당 아 저정도 받아줬으면은 솔직히 다 했다 크흠 크흠 와아 무쳐다 어떡하지? 얘 죽이고 가야되나 이러면은? 얘 죽일 수 있긴 해? 어 지금 초신성 걸어버려 그냥? 어떡하지? 음 음 이리와봐 혹시 혹시 두 분 겹쳐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병신게임 크흠 좀 범위가 맞긴 하냐 이거? 아 아 염구를 쓰면 안됐나보다 어이 근데 이거 진짜 빡세다 나와봐 제일 죽여야되나 저 기절 걷는 애를 기절 걷는 애가 한 놈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또 일단 나와봐 일단 나와봐 와 이게 또 여기까지 와봐 일단 일단 와 일단 와 일단 와 하아 가속? 저 전기 뺐고 야 많이 뺐네 얘가 왼쪽으로 가면 망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승인데 아 오른쪽으로 와라 진짜 재공격까지 막아주면 진짜 배후배다 와 어떻게 올라왔냐? 어 날친다고? 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비벼지는 언덕이 아닌데? 염구는 염구는 어어 어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은 화진이 할만큼 했고 조금만 더 갈까? 아 조금만 더 갈까? 아 이 사이로 어떻게 못 가냐? 아 가면 맞잖아 아 쏘 그냥 도망가면 나는 기절 걸릴텐데 기절 걸리면 짓는거고 나 근데 근원력이 어디서 나오는거지? 나 근원 싸우다보면 나오는건가? 아이 써봐 근원 근원 흠 회복 아 속성 저항력도 올려주는구나 음 괜찮네 야 근데 이렇게 되니 갑자기 킥만 해졌다? 아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못 죽이겠다 너무 세다 어 근데 이거 너무 센데? 뭐야 이거 보호막 처음 쎈데 왜 이렇게 세지? 어 진작 썼어야 됐네 연소 상태니까 걸고 아 쓰레기 데미지 왜 이렇게 세 뭐야 저건 우와 보호막은 안 까졌고 야 이거 올라가겠다고 저거 한털을 쓰는거야? 어디가냐? 대기술사 대기술사 아 얘만 죽이면은 비벼질거 같은데 잘 음 안 통하고 저줄 왜 쓰는거지? 와 물리 데미지야? 아 앵간히 좀 하면 좋겠는데 아 무슨 두... 뭐어? 어 내 돈 스킵이야 또? 어? 아 근데 이거 보호막 진짜 좋다 엄청 좋네 이게 난 잠깐 채워주고 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근데 그래도 죽었는데? 와 살렸네 이거를? 그냥 쟤부터 죽여야겠다 좋아 잡았고 야 삼천 경험치? 불 속에서 소환해주고 야 물량 먹고 물량 먹으라고 먹어! 그렇지 불데미지네 어? 불데미지는 마데미구나 음 이런 스크도 쓰네 하염구체를 발사합니다 어떻게 쓰는거냐 저거 와 딜 많이 받아줬다 와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해줬다고? 다 받아준다고 이거를? 와 진짜 밥값한다 얘를 죽이던가 쟤를 죽이던가 둘 중 하나네 어 이거 너무 사근데 그놈 보호막? 이렇게 좋은 거였단 말야? 점화까지 콤보를 쓸지 물리 데미지를 넣을지네 넣으면 회복이고 아 그냥 어차피 이겼다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질 템포가 아니다 이겼다 이미 죽어라 그냥 얘가 질 만한 템포가 아니네 와 이걸 회복시켜준다고? 야 여기서 그냥 뿌리 박으니까 그냥 미쳤는데? 달지를 않는데? 어 이제 풀렸다 풀렸으면 가야지 자 부패 걸고 자 부패 걸고 여기 좀 조금 더 나아 좀 난해한데? 잘 가고 야! 염구 먹어 불바다야 불바다 와봐 해봐 어휴 숨어서 힐하는 것 봐 졸려란 재기 여기 나오면 내가 가서 죽인다 혼내주러 간다 내가 어디서 신들의 투사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였구나 근데 어떻게 쌓이는 거지? 이거 근원력? 나 이거 근원력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떡해 힌트가? 튜토리얼이 안 나왔는데 근원력이 어떻게 보는 거지? 인터넷 쳐보자 디비니티 근원역 근원력이 대체 뭔가요? 바닥에 반짝이는 웅덩이 같은 곳에 가면 됩니다 아아 모르겠다 그냥 바닥에 가면 나온대요 트흫 뭐야 이게 아 진짜 강했다 나 진짜 게임 삭제하고 싶었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세다 진짜 와아 두루마리 제조법이네 나중에 봐 얘가 얘가 메인이다 다 올라가서 죽은 거 아니야? 얘네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그새 고세를 못 참고 말이야 맹둑 다트 미묘 해피율 이거 하면 10%네? 대지저항 필요 없지 이게 낫겠다 레벨이 좀 후달리네 2레벨 차이면은 와아 묻혔다 기절 면역일에 대지저항 15%에 대기저항 건강 1 묻혔다 하 아 근데 저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갈라 내가 이거를 진짜 세긴 했다 이런 거 주는 거 보면은 근데 기교 때문에 내가 끼는 아이템 있나? 신발이 기교네 이것도 기교고 못 뺀다는 거 아니야? 체력이 올라가면 방패를 낄 수가 있는데 개 갈등 되네 방어 10 야 근데 이게 더 좋은데 이래도 더 좋은 거 같은데? 방금 뭐가 떴는데 그냥 씹어버렸네요 야 근데 기절 면역은 솔직히 필수다 이거 게임이 깨려면 기절 면역 해야 된다 이 게임을 내가 풀어 나가려면은 기절 면역을 써야 된다 방패도 필요하고 솔직히 너무 올려주는 폭이 넓, 넓, 넓으니까 야 야 너무 높아 이거는 못 거르지 이건 못 참지 이거는 이건 못 참지 아 나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 집에 돌아가면은 근원을 채워주는 건가 그 그 눈물 흘리는 아줌마 얼굴이? 그런 거면 나도 내가 돌아가서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 일단 진행은 하자 아 근데 건강 올려주는 건 진짜 크다 내려와 왜 다시 올라가 못 잤어? 야 미친놈 여기 있었단 말야? 이건 뭐야? 항아리 있고 와 여기 뭐가 있네 더럽고 치사한 놈 진짜 와 그냥 그냥 죽기 싫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 갈군 거 아냐? 존나 고통스럽게 여기 항아리 왜 빛나냐? 그거 주지도 않으면서 이씨 앗 아 상자도 없는데 이제 상자 설치만 잘했어도 이것보다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아 너무 어거지로 했다 진행이 빠르다고 너무 대충 해버렸어 이러면 안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해야지 뭐 아니래 풀 버전이라고 막 대충 할라 그래 뭐야 이 새끼들 영구적 실명 어 대화 좀 해볼까 우리? 대장 아니고 적인데 아 미친놈인가? 어 진짜 미친놈인가 뭐지? 기분 나쁜데 얘? 띵신성 잘가 왜 덤빈거야? 와우 자네 기중한 유언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 억지 심파극 극혐이야 마지스터 일치 협어선 뭔데? 마지스터 파레이 길이 좀 기네 여기도 깊이가 있구만 아 또 쓸데없는 편지 또 써놨다 이 개새끼들 이거 하아 추교의 명령식 일기 난 뭐가 더 모욕적인건지 모르겠다 달리스의 새 지문관 교단의 망치 달리스 아가씨 대신 명령을 내었다는 사실인지 뭐래 잠깐 읽어보자 아이 찝찝하다 다른 세트의 유물들과 함께 착 어 착용하지 않고 하나만 하면 끔찍간 자주 일으킨다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만 참고 가면 안되는 세트 아이템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너무 지금 아까 그 전투를 치렀더니 귀찮아졌어 모든게 이 세상 모든게 힘이 빠진 마법봉 치고는 힘이 넘치는데 저거 쌍팡이 해도 세겠는데 내가 아까 왔던 그 길이네 쟨 진짜 더럽게 쎄보인다 야! 너 뭐하니? 쇠스랑 타임 당신은 언데드이며 누군가가 두려움을 아 아 나 옷 다 벗고 있지? 아 마을 가가지고 옷이라도 좀 입고 와야겠다 너무 저무명이다 진짜 얼마 마을 사람들까지 나를 배척하진 않겠지 양심머리가 있겠지 뭐 미친 새끼들이? 야! 아 이건 아니지 상도덕 없는거 보소? 어 나 근데 방패를 들 수가 있네?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네? 아 이러면은 겁나 좋잖아 일단은 일단 돌아가 일단은 중갑을 구해와야겠구만 다시 감정 하나 해주시고요 얼마 좋은건데 42원을 먹냐 불 한당 올려주고 물 올려준다고? 아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이거는 또 기분 나쁘게 가져가 순간이동은 두어야 되고 아 이것도 그냥 파라 아 이것도 그냥 파라 파세요 종이 한장 잠시만요 체력 갑바 체력 갑바 체력 갑바 아 왜 갑바에 기교가 들어가는거야?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갑바 근데 아홉사 갑반도 나쁘지 않네 기교템인 이거랑 갑바가 필요한건데 갑바는 이한테 못 구하네 일단은 돈 내놔봐 뭐 어떻게 28원만 더 치면 돼? 28원은 껌이지 12원 더 아 나 몸통만 들고 다니네 아 2원은 내놔 와 돈 겁나 많다 레벨업만 하면 돼 와 진짜 세다 지금 와 진짜 강하다 진짜 미쳤다 진짜 아이고 무친 강함이다 점심 8천 남았고 게리스는 나한테 묻지마 기교 건강 1이랑 비벼지는 건 없지 갑바 때문에 무조건 저걸 껴야 되네 그러면은 법사 갑바가 지금 아예 없네 판매하는 게 무시무시하다 아 근데 기절 면역 너무 좋은데 이거 다시 고 방패 끼고 있으니까 그냥 고 아 맞다 방패에 건강이 붙어있구나 아 그래서 이걸 지금 낄 수 있는 거구나 아 왜 방어력이 안 떨어지냐 했는데 방패에 건강이 있네 야 웃긴다 참 이거 아이템 보면 메커니즘이 골 때려 지금 몇이야 되고 싶고 가려진 언베드 방패를 빼지만 않으면 사실상 방패에 들고 있는 영원히 가는 거네 아 근데 방패 올리기 의미가 없겠다 이제 슬슬 아 여기가 아니지? 일로 와봐 아니 여기가 아니라 아 여기 해방해줘야 되는데 아 일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는 것 같다 가자 내가 보니까 가레스가 레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실력이 300대였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잔인 안 나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로 가는 거겠지 가레스 나 구해줘야겠다 그럼 가레스를 구해준다는 전제 하에 대화를 한번 하고 와야되나? 아 뭘까 저기 뚫려있어 뭐야 일로 와 쟤랑 대화를 한번 해야겠네 야 아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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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 알아? 치유할 수가 없어 아 네가 한 게 아니야? 아 치유를 하면 오히려 죽어? 아 이렇게 멋진 인물이 뭐 딱히 넌 나쁜놈이 아니었구만 아 뭐야 여기 어이구 한가리동 지점이네 그래 이런게 나와줬어야 됐어 빗물약반 필요없고 사람의 발 필요없고 간소한 반지 뭐 죽었지 방금 아 꼬추 주웠나보다 아닌가 아냐아냐 꼬추 준거 맞네 룬 소리치기 와 이빨 겁나 많이 나오네 이빨을 왜 자꾸 비싸게 받는거야 소형 불꽃에 론 요정의 가루만 찾으면 되네 와 비명자는 진짜 비주얼부터 극혐이다 가레스를 구출해서 절로 가는게 캐스트인가보지 여긴 뭐야 그럼 여긴 길이 없네 가봐라 밝혀놔 그래도 거슬리니까 나중에 또 헷갈릴라 아 음식 좀 넣어놓자 저런거 찾으면 구석에 있으면은 뭐 감자 하나라도 나와야지 이거 만지는 맛이 있지 저거 아무것도 안나오네 여긴 그냥 아예 못가는데네 쥐 한마리 있고 나와봐 길이 아니구나 여기가 와 이리로도 갈 수 있네 여기는 뭐야 그럼 아 여기가 오히려 길이 아니네 한번 가봐 그럼 길이 아닌데 먼저 생각보다 화신 효율이 좋다 아무것도 없고 대기 기술이 있으면 순간이동으로 좀 이것저것 먹을텐데 대기 스승이 없는게 좀 크네 죽은곰 아 맵 예쁘다 그래픽 좋다 진태양난 적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대화 혹시 모를것도 없이 그냥 백프로 적인데 그냥 대화해보자 야 어 여기 네명 딱 네명 있네 그냥 다 죽이면 되겠다 어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더니 멘탈이 나갔어 오늘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편집을 딱 하고 싶은데 어 벌써 3시간을 했네요 3시간 20분을 했네요 그니까 초신성 써버릴까 그냥? 한.. 거의 한방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초신성 쓰고 그거 약한거 쓰면 딱이네 대사 준다 대사 준다 대사 준다 잘가 뭐야 쟤는 왜 안 걸렸어 나도 안들어갔네 나도 안들어갔네 와하오오 예아 파이어 예아 아 와 fund 와kt 보통놈들이 아닌데 데미지쌤 너부터 좋댔다 자연 발화 자 불레성인데 요새와 물리방을 올리네요 공수들에 방패든 놈이 하나 있네 저 녀석이 조금 불편하네 애들 데미지 괜찮다 화염 데미지 아 데미지 깜찍하고 달지도 않고 얘는 뭐 연손이가 죽는거고 와 숨은것 봐 요 자리를 잘 아나보구만 혼내줘 아 물리데미지 들어갔어 미친 죽었다 감염 감 된거냐 쟤? 안된거 아냐? 어어 됐나보 아닌데 쟤 연습준건데 어디가냐 쟤 네? 잠깐만요 가레스는 어딨어요? 잠깐만 저런게 어딨냐 좀 치사하네 여기 여기 뭐 초록색 있다 아 쟤 쟤 다람쥐인가보다 그래서 뭐 가레스 죽는거 지키며 싸우는거보다 얘네 그냥 내가 다 죽이는게 편해 5레벨 밖에 안되네 쓰레기들이네 아 저거 힐 받으려고 간거야 쟤? 똑똑하다 연소네 엄마 다섯명 남았나 쌩으로? 킥만하지 어 법사 한놈 없네 야 클린하다 법사 없으면 훨씬 편하지 내가 이제 물방이 좀 낮아서 문젠데 방금 들었으니까 자 화염지대 소환해서 임프 소환해서 그냥 불데미지 와 너 염구 광역이야? 와 화염지대 임프 이렇게 좋아? 데미지는 뭐 데미지도 꽤 괜찮은데 26이면? 에이 나한테 비벼지는 데미지는 아니지 에이 나한테 비벼지는 데미지는 아니지 야 개개인찬네 이야 개개인찬네 화력면에서는 훨씬 좋다 빨리 사령술 소환술 빨리 사령술 소환술을 써보고 싶은데 빨리 사령술 소환술을 써보고 싶은데 와 얘네 마옵티를 넣어주네 와 얘네 마옵티를 넣어주네 왜 아 왜 얘밖에 안 맞아 저게 안 맞는 거리야? 말도 안 돼 네 아 아깝다 오오오.. 네 딜 달달하다 наверное 야 딜 좋다 와 저거를 피해온단 말야? 방패 버려라 창피하다 음 단검으로 죽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안 맞는다 와 너무 묻혔는데? 단검으로 찍어 죽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쏴? 아 셋이면은 그냥 이겼네 이미 야 재생을 걸어줘? 와 얼음가보까지? 야 거의 불.. 거의 불피하냐? 반피 반피면 뭐 나 얼었나? 뭐 턴이 안 돌아오냐? 초신성 와 이 놈이 존나 세네 연속.. 연속 안 되고 5번 제법이구만 야 방패 진짜 세다 꽤 잘 버티네 못 때리는 것 봐 기술이 허접하구만 뭘 죽여야 되나 얘는 물리도 없고 오 출혈 방패 들기! 그렇지 다음 턴 출혈이면 죽겠구나 회복을 안 해준다면 얜 연소 얘도 아 모르겠다 이 새끼 문제네 이거 물건이네 이거 연소 없다 아싸 이러면 내가 이용할 수 있지 연소 아 이거 이거 이걸로 잡자 잘가 아싸 레벨업 출혈해 와 이거 건너오네 뭐 왜 아무것도 안해 공평한 공격으로 경험치 미쳤따리 다 잡아버렸다리 레벨업도 했고 오늘 레벨업 두번 했나? 너무 좋고 오오 아니 뭘 보호를 해 미친놈이 치치도 지는데 아 비어있는거 뭐야 야 진짜 내가 방금 잡은 애들까지 비어있는거 진짜 너무 상도도급다 대놓고 사기를 쳐 어 이제 물약이 없네 하나만 남기고 다 전환해야겠다 어떻게 쓰는거야 이거 아 그냥 조합해 아 그냥 조합해 어 이렇게 쓰는거구나 만능이네 아주 그냥 조합이 패스트 깨기 전에 업 아 재능 진짜 안준다 7레벨이 됐는데도 안준단 말이야 진짜 귀한거네 어 능지 아 이제 새로운 스킬 나오겠지 야 능지 거의 맥스야 데미지 몇이야 염구가 77 150 이 정도면 나도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어 화염술은 이제 다 찍어서 못찍고 소환술 좀 찍어볼까 소환물 강화를 위해 소환술을 좋아 야 이러면 소환술 많이 세지네 데미지도 꽤 괜찮던데 하긴 동료도 없는데 소환술이라도 세야지 여기 올라갈 수가 있네 자 그래서 그 그래서 누구 차가 여기 있지 않았나 왜 안나오냐 싸게 싸게 나와 재지마 재지말고 야 여기 있는거 다 알아 네? 이게 어딨냐 시체도 없는데? 슈 죽은것도 아닌거 같은데 뭐지? 여기서 막 싸우고 있는거 보이지 않았나 아 일부러 보여준거 이벤트상으로? 그 찾으라고? 아 그런건가보다 진짜로 와 잘 만들었네 일부러 저기서 보여주고 어? 어디갔어 얘? 탈출한건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뭐야? 어디있냐? 아 가레스를 구해냈어? 난 가레스를 본 기억이 없는데? 아 여기있냐 혹시? 가레스 위에서 신나게 싸우고 있었던거 같은데 어 험 험 마지스터가 시어에 들어옵니다 마지스터가 시어에 들어옵니다 쌈을 원하는게 아니라 대화를 원해 애는 이미 썩은거 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위치를 누르고 비명을 질렀어 살아남았냐고? 난 죽은 손 죽은 신세야 뭐 돌 수 있는거 없냐 나를 죽여달라네 나를 죽여달라네 나를 죽여달라네 치유해줄게 잘가 어 천천히 죽도록 난 모르는 일이야 너희들은 뭐 가진게 이렇게 없니? 뭐야 이거 혹시 찾을 수 있나 좀 찾아볼까 근데 가레스는 대체 진짜 어딨냐 걔는 근원 저장고 여기서 근원이 나오는 한가? 어 찼어 근원 근원 주입 와 개사기 방패 기술 또 쓸 수 있어 자 어디 들어가볼까? 작동 안돼? 너 죽어야 되는데 그냥? 체력도 없어 못 여는 건가봐 야 6레벨까지 수련해 놓고서 그냥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뭐야 이거 불이네 그냥 다 뭐야 이건 자 자 자 자 잘 살고요 난 가겠습니다 그럼 가레스는 진짜 돌아간 건가? 내가 이 전투를 시작하는 순간 그냥 빠져나온 거 알아서?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가봐야겠다 그냥 네 저기 가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 야 마법 좀 알려줘 아 실화냐? 아 아 진짜 실화야? 여기 아직도 없어? 7레벨이야 아 대체 만렙이 몇이길래 없어? 나 지금 지능도 거의 다 찍었는데 맥스까지 마법도 하나 마스터하고 야 아니 어떻게 이름을 법을 쓸 수가 있어 나 지금 마법 화염이 10이고 소환술까지 다 찍어놨는데 야 소환술이나 좀 배우자 소환술은 제가 알려드리 저 녀석 저 녀석 나 가레스 구했는데 어떻게 가레스 어딨냐 근데 저기요 가레스! 어? 있네? 어 7레벨인데 저렇게 센 거야? 됐고 아 나 소환술을 알려준 애가 아니구나 소환술은 다른 애구나 땡큐 그가 우릴 지원해 주니 어 그래?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가레스 어딨냐 그래서 아우 무기 살짝 들었다고 내가 내가 너희를 구해줬는데 무기 살짝 들었다고 지금 개짓을 하네 넌 언제 있었냐 오! 이거 정말 놀랍다 모든 내 년에 정말 우리는 지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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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디아는 지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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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애매하게 두건만 갖고 있냐 나 새로운 마법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설렜잖아 아 이건 뭐야 사냥꾼 기술이야? 아 응급 설치 사냥꾼 기술이군요 순간 이동 지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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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플러스 2에 생명력 재생 부여하고 생명력을 준다고? 이게 무슨 짬뽕 기술이야? 와 7레벨 거구나 염화술 하나 올려준다 연목 백병전 하나 올려주고 대지저항 5% 올려준다 이건 뭐 사회상 뭐 사냥꾼 기술 데미지 5% 올려준다고 보면 되네 지능 12의 의복 아 돈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 쓰는 거 좀 마법 방어를 올려주는 포션이야? 와 신기하다 이거 좋다 마법은 대기 기술 맞으면 진짜 꼼짝도 못하는데 와 이거 되게 좋네 이거는 흠 흠 흠 흠 흠 가레스한테 대화 한번 걸어봐야겠다 어 좋구요 영원의 단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가레스 어딨냐 너 나 나 네 친구 아냐 너도 지금 처음 봤어 백병전 2이니까 나 이런 스킬도 쓸 수 있네 물 피해를 입히고 물리 피해를 입히고 백병전은 음 힘 기반 능력이겠지 능력치 상승포기 소용없겠지 이 슬롯이 있긴 한데 어 이거 지능에 따라 증가해? 어 뭐야? 아 무기 기반이라서 지능에 따라 증가하는 거구나 무기가 물 지팡이라서 와 개신박하다 그럼 살살 이거 나는 물 기술이 추가되는 거네 백병전 2 슬롯이니까 백병전 2짜리 쓰면 되네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네 광역 물 피해네 광역 물 피해 근데 솔직히 이게 쓰레기다 야 하영구가 더 좋잖아 연소가 붙는 것도 아니고 단일 피해잖아 쓰레기인데 업사가 너무 좋은데 와 데미지 붙였다 모든 대상한테 묻혔고 너는 그럼 대지랑 물리기통기를 쓰는구나 약간 탱커 아 방패에 방패를 안 쓰는 대신 그 방어력을 대지 기술로 우리 도착했고 걔는 뜨거웠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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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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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lan 그라티아나가 저의武器가 그 아머리를 찾고 그는 이 기술로 찾으려 하려고 우리 그 아기eme을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 아기eme을 찾고 그라든가 그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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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n 수출의 아웃봉으로 비명자를 재압할 수 있다네 여 may를 준 antioxidants 기다렸잖아 judging게 되면 도청하자 정신로 łat의 열기지annah sites을 가요 우린 우린 나의 옹 아алист야 유혹은chte 나도 was gone 많은 델 음식들을fy기를 많이 사는다 나는 안오심 trabalh calculations 좀 단죄 broken 새653년 브로코 궁금한다 나 설득 그렇게 해서 보낼 생각 없어 뭐 이거 너무 막갑한데 게임이? 잠깐만 루시아님한테 가라고? 축출의 마법봉이라는 거 얘한테 쓴 거 아니야? 또 다른 게 있는 거겠지? 너 그냥 헤엄쳐가지고 저쪽 베인 들어가면 안 돼? 싸우면서 가야 돼? 어차피 저기 비명자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물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 마법사니까 헤엄쳐서 갈 것도 없이 그냥 저거 앞에다가 순간이동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전사가 몇 명인데 순간이동으로 한 땀 한 땀 정 마지스터 머리 위에다가 병사를 던져버리면은 비명... 비명자랑 싸울 필요도 없고 룩이고 아... 라데카의 마법봉을 이미 줘서 안 된대 이런 개 같은 거... 대가 되면 이제 돕는다는데 얘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가 되면 돕는다며 가보지 뭐 돌진한다? 도와줘 알아서?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맞네 돌진한다 알아서 도와줘 드래곤 진짜 도와줬어 뭐야 진짜 도와줬어 나 그냥 해본 건데 진짜... 진짜 도와줬어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드래곤 드래곤 무친 게임 무친 게임 와 이거 이야... 은혜를 아는 드래곤이네 괜히 줬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거 뭐야 어디야 여기는 뒷길 있네요? 이런 거 잘 찾는다 잘 찬다가 아니라 뒷길이 아니네? 왜 올라온 거지? 내려가 야 근데 7레벨인데 세마법 안주는 거 너무 극혐인데 쟤네가 안주는 건가 그냥? 다른 저기 기쁨의 요소로 가봐야 되나? 이게 뭔데 8레벨이야? 가이스트 야 근데 8레벨이어도 내 상대는 안 되지 너 7레벨인데 그냥 7레벨이 아니지 슈퍼 7레벨인데 수색대 집합지점이라는 건 설마 저기서 그냥 다 같이 막 패싸움 한다는 그런 뜻인가? 와 근데 마을을 다 뒤졌다 내가 진짜 여기는 안 갔네 아예 여기는 안 갔네 아예 아래를 좀 가봐 절로 가면 끝날 거 같으니까 어디로 안 간거지 아아 그 미로를 안 풀었구나 아아 올라와봐 저거는 8레벨이 나 혼자서도 다 잡을 거 같은데 3레벨 스킬을 혹시 안 주는 건가? 여기가 이제 두토리얼이라서? 난 여태까지 두토리얼을 깬 건가? 문을 깨지 않는다 그리고 이 문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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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것들 이렇게 이따위로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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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오랜만에 넘어진다 2에서 처음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럽네 길을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온다 어떤 식인지 이게 너무 끔찍하다 그니까 여기를 들어가는게 나의 그거네 저거는 내가 대기수를 이나 동료가 없으면 안될거 같은데 순간이동으로 서로 순간이동시켜서 들어가면은 몰라도 저건 좀 유명한데 뭔가 내가 이거 혼자 들어가기면은 부술수도 없고 난 영원히 하난데 어? 어? 아아 이래서 두개가 있는거구나 두개를 다 쓰라는 뜻이구나 근데 무섭게 이렇게 기름통으로 했냐 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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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구나 바스러진 두개골 어디 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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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뜻이구나 바스러진 두개골 빠지고 말겁니다 뭐 신중하게 열라는거 아냐 세이브하고 로드하면 되지 가구의 가구의 문제를 강한 가루를 그니깐 절로 가서 구해줄지 뭐 대충 그런 식인거 아던데 얘는 내 생각엔 얘 얘 두개골로 여는거 아던데 죽인 다음에 여기도 있네 또 웃기는게? 이.. 여기 위에 있다는거 아냐? 일로 못가고 내려가서 뭐 해결하고.. 아아.. 여기 있구나 뭐 어떻게 쓰는거야? 내려가보면 알겠지 아 이런식이야? 지하로에서 가는걸 저렇게 해서? 기네 아아아아 상자 하나 갖고 올걸 그랬네 아휴 귀찮네 이거 이건데 이거.. 아휴 귀찮아 됐고 아휴 귀찮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왜 있는거지? 열 필요가 없잖아 어디보자 어디보자 여기는 닫혀있고 이걸.. 오씨 아 열리는구나? 간다 그럼 그럼 여기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가면 되는거 아니야? 일로? 나.. 저기 곧 있어 주웠어 아 설마 나가는 데 사용했나? 이걸 먹고 아 이게 터져서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런거구나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아아아 귀찮네 아아 맵 끝나면은 반대쪽은 봐줘야지 지금 로드해야 되잖아 아아 뭐야 이 깜찍한 놈들은 아아 아아 잠깐만요 불이라고요? 아 물.. 아 내가 얘기한 하드 카운터다 물리방어력 높아서? 사령술 안통하고? 베이스는 불정 아아 미친놈들이네 진짜 굳이.. 굳이 이렇게까지 나오겠다? 아 저 저러면 나는 마법 어떻게 써도 잡아야 되는거야 나 랜덤업 써야되나? 지팡이?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진짜 세이브 누가 이따위로 하래 어 근데 냉기라 조금 세네 야 하나씩 잡으면 되겠다 뭔 기술이길래 관통을 했냐 바오막을 사냥꾼 기술인가 본데 연구 솔직히 내가 너무 강해서 소용이 없어 어 얘는 어 얘는 마방이네 어어 얘는 물리구나 어 이렇게 갈 거 없지 일반 지면에다가 소환을 해야겠는데 그만 때려봐 아 비참해 일반 땅에다 소환해서 물리 데미지로 얘가 더 약하니까 얘한테 아 웃기지마 어이 깜찍한 녀석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뭐해 야 물렀는데 어 지랄로 발차기 발차기 와우 쟤는 그냥 까가지고 죽여야겠다 안되겠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너무하네 저걸 재로 막아놓은 거는 진짜 상도덕이 없네 야 센데 뭐 잠깐만 야 어떻게 어 어? 왜 내 턴이 안와? 야 불기술인데 왜 내 턴이 안와? 아 그냥 이거 이거 불러와야겠다 아 솔직히 불기술 빼면은 좀 내가 조법이긴 한데 별 수 없지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뭔 소린가 했다니 해골놈들도 떠들어대네. 얘는 왜 안 때리지? 파워뱃나? 잘 됐어. 너부터 맞아야겠다. 턴! 턴! 와 초신... 야... 이거는 참... 감자리니? 감자리니? 고통의 족쇄 있으니까 어차피 죽었네. 얘를 때리면 되네. 고통의 족쇄... 고통의 족쇄... 빛나갖고... 고통의 족쇄... 고통의 족쇄... 잘 가시고 진짜 저거 가서 왜 깬거지? 열받게? 쟤 죽이고 두개골 까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니면은 꺼줄게 아 불이 떴네 하필 와아 참 고생이 많구나 어? 어? 그 논이다 쟤루 까는게 아니었어? 어떤 경험치 먹은거야 그냥? 어 잠깐만 어 나는 쟤 두개골 나오면은 다시 퍼즐 해가지고 여기서 뚫고 가가지고 여기서 퍼즐하면은 어 뭐 어찌됐건 아 여기서 뚫고 가면 여기서 문으로 나 못나가네 아 여기서 퍼즐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하면 되는데 항아리 안 깨고 어디서 간기고 그리 외로 갈 수 있는데 시 Farne 지금 에헤이 에에헤이 에에헤이 지바 mechan mio 에헤이 에헤이 지랄 노오That 지랄 노오아 어어! 내가 빗벌...빗 뿌려도 안 꺼졌었는데 쟤 내가 빗벌... 이건 뭐냐 근데? 왜 있는 거야? 어? 하아.. 세이브를 해버렸는데 빠꾸하기 싫은데 뭐 누를 거 있나 여기에? 난 이런 건 좀 별로다 내 취향이 아니야 모음이 아니라 고문이야 이거는 아 난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빠져봐 아 이거 이래? 그럼 저건 뭐 다음에 가고? 사실 뭐 다 끝났네? 저기 있는 저건 비명자만 잡으면 되니까 비명자 있던 데만 잡으면 되니까 가서 마무리나 하자 앤 나 아무튼 여기서 뭐하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 있을 거야 죽었어? 안 죽었어! 뭐들 죽이지 마 아 이게 독한 놈이네 얘도 아닌 척 하면서 참 아 근데 캐스트 많이 안 낀 것 같은데 뭔가 내보라 깼고 가고일에 밀어 불타는 돼지 저거 불타는 돼지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냐 불을 꺼줘야 되는 거 아냐 불을 어떻게 꺼 어 그 드래곤한테 꺼달라고 하면 되겠다 야 비명도 잡았는데 드래곤이 꺼주겠지 다음에 끄는 걸로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한번 할까요 오늘? 끝났네요 가볼까 한번? 궁금한데 저기요 안녕하세요 다음 성자가 되는 건 나여야만 한다 내가 그런 바보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세상의 모두를 위해서 나는 널 패고 싶어 나는 널 패고 싶어 아 이렇게 되는군요 어 얘 처음에 되게 쎄보였는데 솔직히 이제 별거 없다? 이거 그냥 끝났잖아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 아냐? 아 다음에 여서가죠 아유 저 오늘 많이 했네요 오늘 뭐 돼지도 해야되고 가고일도 해야되고 어 가고일 같은 거야 뭐 나중에 불러오길 불러오던가 뭐 방법이 또 있겠죠 아 오늘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오늘은 장비가 그다지 변한게 없네? 꺼쳐봐 아 옷이 변해야지 멋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변했어 이걸 이걸 벗어봐 너무 약해 보이는데? 너무 극혐인데 이거는? 이거 피 위에서 서자 아 이게 그냥 피가 아니라 안에 꿈틀이 젤리들이 있네 그렇구만 니까 사제 같은데? 이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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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봐 좀 멋있는 포즈 좀 취해봐 이거 썸네일로 쓰지 어때? 어때 멋있어? 로라경 아유 너 이거 구리냐? 이거는 이거는 한번 써보자 아 가면을 돌려서 얘는 뭐야 통째로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새로운 생긴 피부와 모공들이래 어? 얼굴 생겼어 오오오 이렇게 피부가 생기는거네 아예 야아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죠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아 다음에 이제 편집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과가겠습니다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네요 금방 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저거 지나간 다음에도 뭔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뿅 뿅